소아 우아 안녕하세요 예 일바마자여 엄지니 기다리셨구나 아이고 시청자래 빵알을 외쳐야지 어 아직 안되네 좀만 기다려요 아직 안돼 아직 안돼 바로 바로 켜가지고 빵을 외치니까 안되가지고 오케이 이제 하시면 됩니다 출제 자 33연속 축하드리고요 자 여러분도 보고싶어가지고 9시 이전에 켰습니다 지각안했어요 일단은 채널 자유20이고 어 구찌 어떤거 무슨 구찌 잃어버리셨길래 앙스타 앙스타 어떤거 이런 이런 4천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4천원보다 더 중요한거는 소중한 구찌를 잃어버렸다는게 더 중요하죠 아이고 어떻게 집에서 잃어버렸으면 청소하다 찾으실게 있을거에요 어 해악자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샌디님 어서오세요 방송중이에요 놀러와요 라고 하기에는 방송을 못들으시면은 죽지만 마시고 들어와 계시는구나 어 제 방을 다 청소했는데 이런 이런 딴 방에 있는거 아니에요 거실에 있다던가 어떻게 저희 올 마에스트로 어때요 원하신다면야 동생들을 못 믿어서 동생들이 장난이 좀 심하신가 아직 많이 안오셨죠? 오케이 샌디님은 안계세요? 고치기 뭐예요? 고치기 뭐야 샌디님 오셨다 샌디님 오셨다 고치기 뭐지? 규칙 아 규칙 오케이 규칙은 제가 정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하시는 아주 합리적인 규칙 내일 내일 오늘이 한글날이 아니에요 내일이에요 내일 샌디님 계시죠? 내일이에요 내일 오늘 아니에요 네 오늘 아니에요 좀비고 레츠고 샌디님 나가셨죠 규칙 규칙 아니라니까 나가셨죠 지금 아 스킨 아 스킨 오케이 오케이 나 세명의 차 시작할까? 원래는 더 계시면 더 좋은데 엘링크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치님 말씀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2시까지 밤새는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얼른 들어오세요 올 마에스트로 예 마에스트로 스킨 오오 있으면 나도 하고 싶다 들어오세요 좋아 오늘 고치나리는 끝판까지 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베님 고아 안녕하세요 저베님 고아 안녕하세요 출첵 감사합니다 뭐지 뭐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지 누구시지 어? 어라? 어라? 너가 내 영상 퍼갔어 뭔 소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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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20입니다 채널 20의 비밀번호 4 출첵 감사합니다 누구시지 고치나리는 팬이에요 아 진짜요 진짜? 진짜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목소리 많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요새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칭찬 칭찬해 칭찬을 많이 저기 듣고 싶었는데 칭찬을 해주시는 분이 많이 없어가지고 맨날 고발시고 뭐 고발시고 뭐 밴나트리 막 이래가지고 뭐 없으셨는데 아 목소리 너무 좋다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목소리에이로 더 재밌는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뭐 더 좋은 이벤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더욱더 좋은 걸 드릴 수 있는 고치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봐봐 고발시 분이 또 오셨어 무조건 채널 20의 비밀번호 4 여기 앞에다 적어놔야겠다 잠깐만요 채널 20 기번 4 하고 업데이트 카마도님 고아 안녕하세요 죽건 죽다 산 건 아니지만 그나마 오 진짜요 축하 축하 근데 마인기어님이 누구세요 마인기어님이 누구세요 이분은 처음 뵀는데 그리고 유튜브 구독 아직 안 하신 분 구독과 한 번씩 부탁드려요 요새 핫한 고치나이리 방송 요새 저기 풀세카 뱅드림 어 저기 앙스타는 잘 모르겠는데 앙스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뱅드림 풀세카 캐릭터들이랑 대화하는 방송을 올리려 그래요 아니 안돼요 고발시 분이 안돼요 광고가 연속으로 나온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나니님 뭔데요? 링크 보내셔도 근데 제가 못 보리기 때문에 카톡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하드모드 고고 오케이 고치나이리 하드 잘해요 바로 시작합니다 어 근데 첼레스님께서 그거 안 했어요 역할고는 안 고르셨죠 오진니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치나이리에게 기준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시참이죠 다음판 시참 가능하십니다 자 골라셨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랭규지 랭규지님이 우리 퀴아님이셨구나 누구신가 했네 어쩐지 마이 스트로우 마이 스트로우 좀만 기다리세요 다음판 시참 가능하십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저기 시참 받을 거니까요 대기하고 있다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널20의 비밀번호 4입니다 어 이거는 제가 네 일부러 죽었다기 좀 그렇고 네 컴온 아 아 뭐야 아 다샹의 신인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이방송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출책 감사합니다 출책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출책 많이 해주시고요 7분에서 10분으로 늘렸어요 한마디로 5분은 더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니까 시킨 어 많이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더 드릴 수 있게 고스네이비가 어 많이 이벤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책 고아 안녕하세요 바로와 시청은 고스네이비에게 신임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가방 마인스트로우 어 마인스트로우 여기서 3명이 죽었어 살려줘 살려줘 살려주세요 다시 깔고 있어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아주 탁월한 선택이세요 존비고가 얼마나 합한 게임인데 얼른 깔아요 빨리 같이 해요 뭐야 이거 큰일났네 내가 역시 힐러를 해야 돼 힐러가 한 명 있어야 돼 버그? 몸버그? 다른 게임에 다른 게임을 나와가지고 어 깰 듯 오케이 잘하셨어요 깨세요 제가 지시합니다 깨세요 좋아요 화이팅 검은콘니 화이팅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오우 우리 사람 좋네 어딨는데요 어 마인기어님 어디 계시지 마인기어 여기 있잖아 리빌땐 하던 버그구나 아 진짜요 이게 갇힌거에요 지금 신기한데 이래라 좀비 고스트카프 스토프레 스태프 어 돌아가셨다 끝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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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리방하겠습니다 기다리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리방을 하도록 할게요 엘셀은 버그 좀 고쳐라 맞아요 이거 화석버그 아니야 디비전 1때 나왔던게 아직까지 생긴거라고 하면은 자 이제 돌아갔을때까지 기다려야되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욕은 안돼요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고스트카프는 클린한 방송이기 때문에 스트리머도 욕을 안하시지만 우리 나리꾼 여러분들도 욕을 모르십니다 그쵸 그렇다고요 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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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자체 음을 꼭어 오타쿠님 출책 감사합니다 자 리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신 분이 많기 때문에 현착순으로 받도록 하구요 현착순으로 받습니다 1번은 무조건 4구요 바로 만들겠습니다 컴온 몇몇디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트날의 방송을 오신 것을 환영해요 노리비트 나왔어요 좋아 이번엔 내가 힐러합니다 힐러합니다 끝났습니다 이거 하드모드 갑니다 진격의 좀비 1 깹니다 출책 감사합니다 어 토카 어 심돌리 고아 안녕하세요 출책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심돌리 잃어버리신 물건을 어떻게 잘 찾으셨는지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걱정돼가지고 자 시작하시죠 이거 퓨아님이 말씀하신거는 거의 요게 가까운데 예 직업이 하나 남겨치네 그러니까 안돼 안돼 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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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려야돼 좋아요 이게 바로 고스트날의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드리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가시죠 아 진정한 실력을 보여 대사는 칠 수 있게끔 대사치기 전에 끝내는 법이 어딨어요 백하율님 고아 안녕하세요 베트가 아 그런가 고명합니다 네 떨리가 우리 우리 어 나리콘 여러분들은 팀필 욕 이런거 몰라요 아 진짜요 아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아 좀비가 나부터 노리는구나 한분이 튕기셨네 야구 은퇴식 야구 올해 끝나면 언제 있겨요 시즌 내년에 또 있나 살립니다 저만 믿으세요 네 저만 믿으세요 제가 살립니다 제가 살려요 제가 살립니다 위험해 오 위험해 위험해 잡았죠 살렸죠 내가 살린거 맞죠 근데 자 배터리 이런 좋아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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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야 와 죽는거 맞다 봤죠 이게 바로 도시나리 어그로 네 제가 따른건 몰라도 좀비고에서 어그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실러 어그로 어 뭐야 맞네 맞네 기완님께서 지금 저한테 이불을 걸으시는거네 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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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렸어 그래 엘린큰이 살리고 죽었어 화이팅 좀만 기다려요 6초 6초만 기다려요 굿스나리가 갑니다 여러분 살릴 수 있어요 서로 죽여라 아 배틀로얄이었어 이거 다같이 들어가요 다같이 들어가요 어제는 저희팀 오늘은 타팀인데 레전드가 아 누구 2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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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은퇴하시나요 혹시 아예 은퇴번호가 10번이었던가 그랬던거 같은데 맞죠 맞죠 맞을거야 제가 다른 제가 야구는 잘 몰라도 2대5 선수는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건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어우 위험해 안돼 안돼 내가 살려야돼 내가 살려야돼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그렇지 오케이 내가 살립니다 제가 살립니다 봤죠 이게 바로 고시나리식 어 자유20입니다 저기 제가 방제 채널20의 비밀번호 형妈 보시면 안될까요 미시오 동기시오란 똑같은 역할냐 봐 우리 한국인이 가장 못 보는 단어가 가장 못 보는 한국어가 미시오 동기시O잖아요 미시오 라고 적셨는데 당기고 다시 오냐 동기시오라고 적셨는데 밀고 이해합니다 네 모시나리가 이해합니다 니나누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지마 아 파티미도 감동적이네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니나누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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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좋아요 자 가시죠 야 어디가 어디봐 오지마 오지마 병도 없어요 병도 그런건 없고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시고싶은분 기다리셨다가 들어오시면 됩니다 계속 리방하니까 천착순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도 슬펐고 아 그럴땐 치킨인데 슬플 땐 치킨인데 어 뭐야 살려야돼 내가 살려야돼 그렇지 놀이미터한테 친구 이름만 생각나요 무슨 누구 누구 어버 참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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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참아 좀만참아 탈추만 참으면 돼 범콩님 화이팅 엘링크님 화이팅 내가 다시 살려いました 내가 다시 살려줄게 다시 살려줄게 잠깐만 잠깐만 가시죠. 얘 왜 이렇게 안죽어? 왜 이렇게 안죽어? 가자. 어? 뒤에 누가 돌아가신 분 계시네? 자, 돌아가신 분은 잘 살리는 건 제 역할입니다. 단독 사윤님 고아 안녕하세요. 좋아요. 보스나리가 살립니다. 걱정 마세요. 보스나리가 살립니다. 살려요. 오케. 됐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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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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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시간이 없어.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 허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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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다. 우리는 해낼 줄 알았다구요. 네. 해낼 줄 알았다구요. 1탄 깨고 2탄도 깨죠. 네. 하드모드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총일 때까지만 버텨주길. 흐흐흐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니 2년. 이제 2년 남으시지 않았게? 응. 어.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시는구나. 자, 내가 여기서 서포트를 제대로 해주면 돼. 마이 스톡. 마이 스톡. 마이 스톡. 마이 스톡. 아아아아. 위험해. 위험해. 오지마. 오지마. 어. 좀비들. 나쁜 자식. 나쁜 자식들. 아아아. 매박하시려 그러시는구나. 잘 안셨나? 오오오오오오오오. 위험해 위험해. 내가 살려줘야겠구먼. 자, 끼워. 샌들링. 아, 주변에 할머니 criteria 있어가지고. 뭐야? 내가 살려야되잖아. 어디 있는거야. 위로 가야 되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오오오. 깜짝이야. 좀빈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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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시죠 오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나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오지마 죽는 줄 알았다 자 전력을 전력을 보충해도록 하겠습니다 첼리스님은 제가 살립니다 뭐야 엘린큰이 튕기셨나봐 이런 이런 갓겜 오 갓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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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가세요 그냥 네 도착지점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오는거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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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가야되잖아 다른 길이 없잖아 시참 들어가볼까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갈까요 들어가도 되네 난 들어갔는데 들어가질 못해 멋져 엄청난 버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좀비고우 방송 조용 오 야 야 반가워요 반가워요 고슈나리가 살려주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잡아야돼 위험해 서포트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오시죠 아 시참에는 제가 가야되는구나 네 오지마 폭탄 폭탄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 오 위험해 아 저 튕겼어요 저 알아요 20... 20 테너로에서 비밀번호 아 20 테너로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네 끝나고 나서 바로 리방할게요 메이저분 계시면은 혹시 지금 시청자 어떤 계신지 알아봐도 될까요 자 위로 갑니다 위로 갑니다 위로 갑니다 위로 갔으면 좋겠고 위로 갔으면 오케이 시청자 16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슈나리에요 팔로워와 시청인 고슈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살리고 와야지 아 아 실력도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 살릴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비가 지금 제 앞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저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제발 죽지마라 죽지마 됐어 나왔어 나왔어 그래도 나왔어 그래도 나왔다 자 살리고 올게요 걱정마세요 10초만 버텨요 충분히 이대로 깰 수 있겠지만 좋아 엽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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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여기 쪽 길이 있나 길 나나 길이lek 길이 있는데 길이 있는데 이 쪽으로 봐도 해라 어 아아! 요즘 실력이, 실력 늘었어요. 오우! 치카치카! 볼수네는 안 늘었는데 큰일났네. 네. 살려야 돼. 첼레슨이 도망가요! 아니요, 도망가요. 괜찮아요. 절만, 절만 살면 돼요. 예.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바로 갈거야. 첼레슨이! 조금만 버텨요, 조금만 버텨요. 네. 버그 걸림! 가시죠. 이제, 이제 할 수 있어. 오케이, 알고있죠. 알고 있는데. 좋아, 됐어. 이게 수 있는 거예요? 와, 시간, 아, 시간 때문에. 아, 이런!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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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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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야 되는 거예요! lä wins 무조건 때려! four 10 enda fat one sm 라이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리방 계속할거구요 채널20의 비밀번호 4입니다 선착순으로 계속 받고있습니다 노리미트 바로 시작합니다 고스나리가 캐리한겁니다 고스나리가 고스나리가 캐리했지 에피소드 다 깨보죠 우리 이왕 이렇게 된거 자유20 비밀번호 4 제가 분명히 했는데 아무도 미시오 당기시오 효과야 제발 관전 관전 허용했습니다 들어오실분 들어오세요 진격의 좀비 에피소드2 힐러가 두명이야 이건 좀 안전해 안전합니다 역시 좀비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시간보다 새벽이 더 기대가 되는게 새벽에 잠 못을 드셔가지고 막 좀비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자 일단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껴야 될 시간이에요 얼른 시작하고 리방에서 우리 못하신 분들 얼른 하고 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노 리미트에 있는 미션 다 깰거야 노 리미트에 있는 하드로 해가지고 다 깰거에요 총 7개죠 저 1개 깼으니까 아직 6개 남았어요 오 위험해 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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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오케 이거 조합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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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이 별점탈 길이 잘 안나올거같은 아 그래요 자 살리러 가겠습니다 오지마 아 힐러만 셋이야 힐러가 셋이에요 우리 둘하고 또 한명 누군데 아 그러네 아 박스 아웃사이더 아싸 괜찮아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도 힐러구나 몰랐네 아웃사이더 더 좋은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기 저기 팩트 팩트 풍령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팩트 풍령은 하지 마시구요 흐흐흐흐 진짜 게임 게임 시장에서 살고 싶은데 자꾸 현실 세계로 도피하고 있어요 현실 세계로 아싸 안 돼 아 자일이 안 돼요 아 그래서 숨어있다 가야 되는구나 괜찮아요 고스나리 하고 우리 메랑님이 있잖아요 충분히 살릴 수 있다구요 렌은 이대하다 하지마요 흐흐흐흐 그냥 렌샷 렌샷은 걸어놓으시고 좋아 빡찌 빡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는 안 오고 있지만 드디어 첫번째 두번째 희생자가 오고 있어 위험해 이건 내가 살려야 돼 난 이거 벌써 끝났네 네 아 늦게 간대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스나리 방송에 많이 오시면 좋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시고 많이 시청해주시는게 고스나리한테 힘이 되죠 위험해 이제 퍼질거 같은데 아니구나 위험해 오 오케이 렌님께서 강림하셔야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랑님을 잘 살려드리고 야 오지마 내가 살릴거야 내가 살릴거야 내가 살릴거라고 어 뭐야 근데 뭐해 못살리는 자리에 위치에 있어 어 잠깐만 위험해 잠깐만 잠깐만 아 일부심인건 맞는데 아니 저쪽에 있으면 제가 못살리잖아 네 오 위험해 죽는줄 왔다 아 아니에요 그럴리 없어요 아직 고스나리가 이렇게 팔팔이 살아있는데 지금 잠깐 기절했지만 네 내가 살려야겠다 살릴수 있구나 됐어 아 이름 바꿨어요 아 축하드려요 아 그리고 시험 보신 분들 조금 많이 하셨어요 시험 보신던 분들 시험 마무리 되셔서 많이 힘드셨을텐데 그래도 고스내방이 와주셔서 아 아 진짜 저 안쪽에 계시는구나 세일러멘더 다라만다 아 아 아 아 아 뚜뚜뚜뚜루 뚜뚜뚜따따따따따따따따 어어 위험해 위험해 어어 뭐야 나 다 나온줄 알고 나 다 나온줄 알고 이러는데 아 잠깐 저기 위험한데 보지마 죽어 아 진짜요 아 시험 안 봤어 너무 좋네요 아 진짜요 난 살려야 되긴 하는데 못 살리겠어 지금 오면은 좀비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와 됐다 살렸다 아 아 뭐야 못 가잖아 아 출산 안 하지 않나 그래요 이거 어떻게 지나가 지나갈 수가 없잖아 응 어 좀비 봐봐 하지만 난 피했지 그리고 다 살릴거지 역시 고스나리야 응 역시 고스나리라고 위험해 위험해요 따라오지마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 살려 아 아 진짜요 있었어요 나 못봤는데 위험해 아 그냥 무조건 들어가요 네 뭐야 들어갔는데 버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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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는데 아 오염시절 파괴못해서 오염시절 파괴못해서 그런거에요 파괴하고 들어갔어야 돼 자 선착순 들어오시구요 하틸러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리의 방 예 오늘도 고스나리의 방 승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일단은 에피소드 2 카드 음 그럼 나는 이제 좀비고 뭔데요 뭐 어떤거 어떤 도전 마스터 풀콤작 네 네 가스 150 150개 정도 될걸요 115과 150인가 그럴거에요 아 달인칭 워덱과 화이팅 고스나리가 언제든지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나 언제나 고스나리가 응원하겠습니다 17분 우리 구워까님 네 메딕보다 좋은 일러 아우 아 아싸를 하라는 얘긴가요 네 소실 깨는게 힘드네요 소실 저도 볼게요 뭔데요 뭔데요 캐리해줌 자 캐리해준답니다 17개 남았다 오 닥프 닥프가 어딨어 이거 뭐야 이거는 아 그래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닥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구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좀비고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뭔가 되게 구려버리는데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도 닥터 스트레인지도 의사가 의사였는데 의사가 아니잖아요 도구니까 마법자잖아 마법자 못 살리잖아 우와 엄청 엄청 안좋잖아 낚였네요 낚인거에요? 살릴도 못해 야 이거는 졌다 이건 못깨겠다 보스나리가 이미 뭐 아 이거 모바일 보스나리 얼마나 풍성풍성한데 보스나리가 얼마나 풍성한데 아 젠장 죽었다 아 아 이거 가지고 어떻게 딜을 넣어 내가 알던 좀비고가 아닌데 그러면 알던 좀비고는 어떤 좀비고입니까? 짭시나니 팬님 여기 나무 역할을 하고 계셔 메딕이 없잖아 메딕이 고스나리 해야되는데 아 그래요? 그저 체력도 있어요 맞아요 에이 이거 되게 안좋다 이 직업은 좀 쓰레기인데 네 응 갈아아팠네 그래요 위험해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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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캬이 일부러 그랬죠 일부러 그랬죠 아 아 아 지금은 지금은 핫딜러님 대학생이신가 아 8년 전쯤? 그러면은 그쵸 대학 대학 대학이시네 저 죽이지마요 제가 아무리 개구리 개구리지만 저 이거 해보 저 이거는 한식 되게 오랜만에 돼서 수염 3일 남아있는데 가시죠 좀비를 죽이네 그쵸 좀비를 죽이는게 좀비고 아니었어요? 네 맞다 나 못살리지 참 아 바보 난 못살리잖아 킬러 죽어 끝났네 아 못죽였어요 끝났어 이거 끝났어 이거 이거 뭐냐 개구리 고르라고 한 어 눈 나와봐요 네 키아님 어 키아님 뭐야 어 랭교즈를 믿어야 됩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고시나리 어 뭐냐 저기 개구리 누구야 개구리 누가 있어요 근데 키아님이 하신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왜 저때 물 마시다가 튈 뻔했잖아요 친구한테 많이 나갔어요 아 진짜요 다음엔 저 힐러합니다 무조건 힐러야 나는 아 근데 개구리 진짜 안좋다 저런 직업 왜 있는거야 됐어요 재밌었구요 리방하겠습니다 진짜 안그래도 직업이 마음에 안들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직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전 허용하고 원래는 이런거 저런거 하고싶지만 역시나 메딕이야 야 검은콩님 한발차로 못들어오셨네 어 한분 나가셨다 그냥 피해다니고 아 진짜요 핫딜러님을 그냥 피해다녀가지고 그러셨구나 챌리스님 얼른 고르세요 빨리 시작하게 화이팅 시작 힐러가 두명이야 이번엔 괜찮겠지 힐러가 두명이니까 괜찮겠지 뭐 힐러 4명이라고요? 힐러 4명이에요? 어때요 안전스럽고 좋지 딜량 안나와 좋지 뭐 아 노말이에요? 다행이네 나 안바꿨나? 안바꿨구나 안녕 오지마 우왕 짓깁니다 자 일단 갑시다 내가 살릴 사람이 있어 닥터 닥터 나야 닥터 닥터 내가 닥터야 내가 닥터 내가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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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프 고르라고 한 분 잡신 아 진짜요? 한마디로 고바시보님께서 고르라고 하셨구만 젠장 당했어 끝 고바시보님 아니에요 제 친구예요 아 진짜요? 고바시보님이 고바시보님 고바시보 그러면은 아이디어 고바시보인가 그냥? 어 닥터 나리븐 스프레인 날이븐 스프레인지 또 누구야 자꾸 별명이 늘어나 지금 네 나중에 캡틴 고피나이도 나올 거야 운명이 패티나마니카가 아니고 나중에 골스파이더맨도 나오구만 장난 아니겠지 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위험해! 고피나이가 살려야돼! 어딨어! 위험해! 제가 다시 살립니다 육점 마세요 위험해! 와! 좀비지님 몰려오고 있어! 어 어 이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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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비님 진정하시고 존비장님 진정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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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의도적팀팀 안 돼요 원래 안 그랬었잖아요 좋아 가진 거야 위험해 내가 살리는 거야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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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그로만 끌어와줄게요 호스트리 아렛트 오지마 그렇지 와 다 찾아왔잖아 핑키 세 번째 안 돼 핑키는 안 돼 핑키는 안 돼 아 와 어렵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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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시죠 천점의 뜻 아하하하하하 안 돼요 팀킬 안 돼요 팀킬 하지마요 네 노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드라고 레벨 차이가 있어요 쉽단 얘기죠 하지마요 퀴아님 퀴아님이죠 또 아니에요 야 한 번에 다 다 죽었어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들어갑니다 끝 끝 10개까지 캐리 좋아 교장이구만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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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 선생님이 초창기였구만 교장 선생님이 초창기 악이었어 이런 악은 고추나리가 어 예주인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는 고추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쪽 많이 하셨고요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끝 구독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는 고추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교장 너무 쉬운데 힘킬하지마요 이건 더 이상 좀비고거 아니야 에피소드 2에서 계속 음 나쁘지 않군 저기 파란색의 아 진짜요? 진짜요? 어떻게 알아? 진짜요? 미인인데 왜 저 개별한거야? 이거 노멀이 아닌데 하드로 해야 되는데 좀비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간단하 간단하네 좀비니까요 그러네 아 피셀 드라마 기준 좀비고 피셀 드라마도 있어요? 아 그럼 에피소드 2를 반드시 깨야 되는 거구만 에피소드 2에서 과연 아까 그 좀비가 어떤 생김새였는지 제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기 계신 나리꾼 여러분들이 속속 들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 계시나요? 18분께서는 지금 이 에피소드 2에서 그 좀비의 전체가 밝혀집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네 스펀는 하지 마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펀는 하지 마세요 골스난이 궁금해 아 진짜 자 갑니다 화이팅 와 아 광고 광고 안돼요 자 한효촌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스나이 방송을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캐리 캐리나리라고 불러주십시오 오늘은 우리는 고스나리가 제대로 캐리합니다 네 잘 오셨고요 좀비고 좋아하신다면 좀비걸로 외쳐줄게요 저희는 한창 테라인이십니다 오지마 그렇지 제가 보호해드림 감사합니다 아 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구나 아니에요 저비님 아니 처음 오신 분이면 오해하시겠어요 캐리를 하는 날이죠 캐리 받는 날입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스나리를 보세요 캐리를 받는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캐리를 할 수 있다고 네 할 수 있다고요 캐밭 이러다 캐밭 나오겠다 캐밭 네 캐밭이 아니고 캐밭이 나오겠다 캐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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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네 출 책 이길 수 있나요 그럼요 못 이길 거 없죠 예를 들어서 고스나리가 레벨이 이렇게 해서 99가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네 싫어요 퓨어는 못 이겨요 네 아 퓨어님 너무하시네 아 이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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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일단 살려 다다익선 많은 게 좋아 아 경험치 더 들어요 아 진짜요 어 몰랐네 아 저는 어차피 질게임나기 때문에 즐겁게 게임하면은 언젠가 어 99레벨이 되어있지 않을까 어 고스나인이 언제 99레벨이 다 됐어요 어 우리 고스나인이 이제 준비고의 좀 보수가 다 되셨네요 어 이제 다른 게임이에요 이럴지도 몰라요 이제 여러분 어 우리 고스나님이 고스나님이 고스가 되셨어 아이디도 고스로 좀 바꿔줘요 막 이런 걸로 네 5년 걸리실라나 그 그건 저 이기 덕분에 그렇지 않아요 고스나이도 6년 후 네 고스나이도 저기 뭐냐 저기 전원 전원 일기처럼 장식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같이 막걸리 마시면서 방송하고 방송 듣고 이럴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전국하면 여러분이 고스나이 자랑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스나리의 별명들을 막 자랑하고 막 이럴 수도 있다고요 이제 여러분 나고할게 왜요 왜 중간에 나고해요 그리고 고스나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 그냥 1년이던 하다가 말건 아니기 때문에 방송을 자 살려주십시오 괜찮아요 핸들림이 제가 탈게요 네 힐러가 좋네 아니 이게 힐러가 6년걸립들 아니에요 그리고 고스나리가 더욱더 어 이제 좀 있으면 고스나리도 유명해질거에요 여러분 유명해져요 유명해진다고 아무튼 그래요 살려야 되는데 온실로 이동해 온실로 가야돼 오케이 됐어 이번 깼죠 하노우쇼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스나리 방송을 잘 오셨어요 여러분을 이제 고스나리의 매력에 빠지게 될겁니다 오 깜짝이야 놀랬네 자 이게 고스나리는 아니에요 네 매력에 빠진다 해놓고 바로 이 좀비가 나오는거 무엇 네 고스나리가 얘 같잖아 네 오 깜짝 놀랬네 거울 보... 아니 아무튼 그래요 네 뭘 닮아요 고스가 어떻게 머리가 4개가 돼요 잘 오셨어요 유튜브도 있으니까 유튜브도 구독 한번씩 눌러지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퍼 오케이 됐어 내가 살려주겠쇼 고스나리가 없으면은 이 게임 못 이기지 응 없으면? 있으면 아니지 있으면 있으면 없으면 구독 부탁 구독 부탁하세요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구독 부탁해요 하노우쇼님 네 제가 이렇게 찌질해 보이지만 찌질한거 맞구요 네 네 제가 이렇게 구독을 바라는거 같지만 맞구요 아이고 위험해 아이고 첫인상부터가 아 안돼요 안돼 안돼 좋아요 그 다음에 시청 많이 해주세요 출책 출책 이벤트 하고있으니까 출책 많이 해주시구요 포인트 2만정도 모으시면은 치킨 기프티콘이 여러분 손안에 네 아줌마요 우리 고발수모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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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수모님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고백해서 많이 놀라셨죠 네 제가 고백 잘 안해요 네 고백 잘 하는데 네 이렇게 고백을 하는거는 이제 뜯 뜯 뜯 뜯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 진짜요? 좀 있으면 치킨 한 번 더 드시겠네 출퇴 연속 30번 그 다음에 2만 포인트 쓰시면 됩니다 위험해! 위험하다구! 아직 5분 남았어요 원래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3분 더 늘려서 5분 남았습니다 근데 포인트가 없어서 못 쓰시는 이따가 경도할 때 베팅 제대로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나 왜 죽어? 저도 죽임 미쳤잖아요 대신 분들은 패스 제가 살립니다 가시죠 뭐야 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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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곧 60 인데요 축하 축하 어떻게 팀 사이로 지나갈 틈이 없나? 위험해 그렇게 가자 됐다 힐 써 있군 어떤 스킬? 네 동점심 유발이라는 스킬 괜찮아요 저는 동정이라는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 3천만 남았네요 힛 힛 죽지마 내가 살려오겠어요 와우 플랫 내가 살려야 해 언제 저 위까지 올라갔었지? 저 이제 3만짜리 안살거에요 트라우마 왜 트라우마에요 오 뭐야 뭐야 왜 갑자기 움직여 안 움직였던 애가 메딕 어 3분밖에 안남아졌어 내가 살려야되겠어 어디간거야 살리고 어 뭐야 저 쥐도 맞으면 죽어요 쥐는 좀비가 아니잖아 내가 다 살려야겠구만 자 살리러 갑니다 어떻게 가지? 어 잠깐 주위 오지마 너 오지마 검콩님 살렸고 가구나님 살렸고 첼레스님 살렸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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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고바스부님 건강 잘 챙기시구요 아프시면 주무시러 가셔도 되요 네 네 아 뭐 뭐 뭐 내풀이에요 안돼요 안돼 내풀이라고 얘기하니까 고피나리가 네 당황했잖아 쥐 따라와요 쥐 따라와요 쥐 따라와 쥐 쥐 나 쥐 싫어 아파야만 나갈수 죽어야만 나갈수 있니 흐흫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돼요 계세요 안돼요 절대 안돼요 네 나가지마요 네 안그래도 어 많이 보지 않는 네 시청 많이 보지 않는 시청자 더 많을수록 좋잖아요 네 제가 죽을뻔 했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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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을뻔했다 난 죽으면 안돼 난 죽으면 안된다고 아 고아 안녕하세요 돌고래님 오 위험해 와우 브라보 브라보 운동 잘하셨나요 위험해 와 이거 뭐 어떻게 피하라는거야 도대체 오 씬님 빼고 다 팬이에요 뭔소리에요 자 살리고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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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는줄 같다 이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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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잖아 왜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워 얘 고바스보님 팬이에요 왜 고씨나리 팬은 없고 고바스보님 팬 밖에 없는거야 방송은 고씨나리 가고 팬은 뭐냐고 고바스보님이 맞고 오우 네 이럴큰 없어 좋아 지금이야 때려 오우 와 나 죽었어 방송 담당 잘하시잖아 하하하하하하 아 이러다가 고바스보님 막 유튜브 만들자마자 구독자 막 백만명 되고 이러는거 아니야 네 깼다 근데 얘 정체가 뭐야 나 이제 히키볼 안주 안 눌렀구나 얘 정체가 뭐야 나 정체 보고싶어 잠깐 진좀샤드 할 건데 오오오오오 6 예 이끘다 что 이쁘다 그니까 이 이쁜 애가 좀비가 되서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진좀 시리에서는 저 교장이 다시 복수를 하려고 다시 복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진좀 시리에서는 아 백설연이 어 겜콩님 오랜만이에요 고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교장 안에 아 아 디비젼 때 다시 모일 수 있더라 아 진짜요 메디 게임하고 싶은데 게임하고 싶은데 바로 차네요 맞아요 조금 인기가 좀 있어요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근데 문제는 왜 시청하시는 분이 14분밖에 안 계시냐는 거지 물론 14분도 많이 계시는 건 하지만 참여하시는 분도 8분 계시다가 다 나가시고 14분밖에 안 계시면은 복지난이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인싸나니 게임상 방송상 안에서는 인싸 하지만 현실은 아싸 하지만 현실은 아싸 게임하려고 하는 거고 나림이 틱톡 하시는 걸 틱톡 틱톡 왜 틱톡 하면 뭐가 좋아요 내 틱톡 뭐 올려야 돼 나 죽었다 우와 나 죽었다 랩랩니 고아 안녕하세요 진정 씬이는 어렵다 못 깨겠네 이거 야 박자 편집 바로 박 만들게요 고슨이 팀킬이라니 그러면 고슨아리 없이 한번 해볼래요 네 제가 방장 넘겨드릴 테니까 고슨아리 없이 한번 해봐요 네 자 다 들어와요 빨리 해봐요 고슨아리 없는 고슨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 네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를 뭉개 드리죠 과연 고슨아리 혹시 깰 수 있을까 못 깨요 아니 고슨아리 있어도 이렇게 어려웠던 건데 고슨아리가 없는데 어떻게 깨겠어요 그쵸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생각해요 빨리 15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고슨아리 아니 그러지마 네 안녕하세요 고슨아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인 고슨아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아직 구독하는 분은 구독 한번씩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16분이 시청 중이시고요 아니에요 고슨아리가 없는데 고슨아리가 없는데 깬다고 그게 말이 될 것 같아요 네 앱 아 진짜요 평균 90 아잇 잠깐 기다려 그렇다는 얘기는 고슨아리가 평균을 다 깎아먹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네 내가 깎아먹고 있는 건 맞네 지금 못 바꿨는데 이런 파이팅 파이팅 저빈님 먼저 돌아가셨고요 위험해 위험해 여러분 위험해 위험해 기본적으로 시리가 좀 어렵긴 해 시리가 좀 어렵긴 해 이거 언터쳐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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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음 모를 뻔했어 오케이 아 4명 8명이어서 뒤에 있는 애가 빨리 오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시작을 메딕 어디 제가 메딕 할게요 아니네 그러면은 제가 아 오케이 시작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직업 다 바꾸셨죠 기다려 일단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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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근데 만약에 겸을 쇠깍 모은 게 불쇠에너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불쇠에너지는 의지가 가능한다고 하는데 이거 원인이 돼서 준비가 되었죠 근데 이 불쇠에 힘을 좀 가져가 놓으면 의지가 없어 좀비화가 풀렸다고 추측을 합니다 아 그래요 위험해 도망쳐 여러분들 도망쳐 고씨나리 뒤로만 오세요 고씨나리가 충분히 캐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씨나리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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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죽어 살려 빨리 컴온 컴온 이리로 와 오란 말이야 아 네 위험해 빨간 식추는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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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렵다 어디 아 샌디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은 새벽 2시까지 하니까 혹시 새벽에 잘 안 오시면 잠깐 방송에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리방을 해도 깍쳐 하는구나 됐다 잠오면 가도 되나요 주무셔야 된다고 하면 가셔도 되고요 근데 서버 렉까지 한 번 가네요 그러니까요 안 돼요 고바시모님은 자러간다 해놓고 넷플볶어잖아요 안 돼요 나마세 남으세요 남으세요 좋아 이번에는 고스나리가 들어가겠어 미러스티님 들어오세요 고스나리 없는 고스팀 한 번 시작해 보시죠 미러스티님 들어와요 슈크랩님 고하 안녕하세요 원래는 소통방이었는데 단톡이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디코방을 잘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원래는 디코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감사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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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감 알겠습니다 고스나리 없는 고스팀 아 아 잘 오셨어요 네 고스나리 없는 고스팀 네 한 번 파이팅 설마 고스나리 없는데 깨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풍 계시고요 일라만 생각하고 짓고르시네 그러니까 근데 일라가 어렵긴 어렵잖아 와 어떻게 깨 이거 튕김 이런 얼른 들어와요 2라운드 갈지도 모른단 말이야 이게 쉽다구요 전 제일 어려운데 걔네도 어떻게 피해 네 8명이라 할게 어렵지 아 그러면 4인이면은 원래 쥐가 덜 나와요 그건 아니잖아 안 돼 밀었으니 돌아오실 것 같아 아 봐봐 안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아 빨리 안 오는구나 그렇구나 자 근데 이거 좀비 시리 이거 어렵다 나인이 있어도 안 된다니까 그러지 마요 고스나리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나 메디칼 거야 언젠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어허 제가 만약에 반전을 들어간다면 과연 네 무한의 굴레가 아닐지 아직 몰라요 네 이번엔 고스나리가 참전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네 2라운드 간다 네 갑니다 데드아이 하면 2,3,4,5,겜 아 그래요? 어? 메랑님 들어왔어 얼른 집 골라요 네 데드 보여준 고스나리가 진정한 진정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컨셉 때문에 숨겨왔던 여러분 저의 실력을 오늘 여기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고스나리가 이렇게 잘했던 캐릭터였어? 어 고스나리 지금까지 컨셉이었네 아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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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제일 먼저 죽었다 아 젠장 아 제일 먼저 죽었어 아 안 돼요 제일 먼저 죽었는데 괜찮아 여러분들 믿어요 왜 죽어요 나리님 그러니까요 나도 왜 죽 제가 왜 죽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빨리 와 쟤? 뭐야? 어렵잖아 왜 저 때문에 네 절 네 절 네 절 왜 저 때문에 네 절 네 절 네 이번엔 고스나리 없는 고스 팀 한번 해보죠 진정 실력이 어렵다 아무나 들어와요 오 갑자기 많이 늘었어 야 한 명 죽는 순간 아 다 죽어요 그거를 제가 먼저 시작을 했다 이거군요 안 죽어야 되는데 오늘은 새벽 9시 천천히 고스나리 방송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리고 내일은 한글날 한글날은 게임하고 싶다 저도요 고스나리 실험 누구예요 고스나리 실험 누구예요 내일 밝혀낼 거야 국업관님 누구세요 네 고스나리 실험 누구예요 네 박자 할 거예요 네 핑 미워할 거야 누구예요 국업관님 누구예요 네 지금 몇 분 정도 보고 계세요 지금 14분 정도 보고 계시고요 자 직업 고르셨으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메딕 메딕 근데 메딕이 1판에 되게 어려워 데미지도 약해가지고 쥐드도 지금 두방이 맞아 죽고 어려워 어려워 위험해 쉬운데 트롤이 많았다고 진짜요 아 그러네 저게 죽어가지고 먹히면은 저렇게 앞으로 가는구나 근데 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쥐만 먹히면은 되게 쉬운데 쥐가 있으니까 봐봐 저거 어렵다니까 봐봐 안 되잖아 그냥 다음 다른 다른 에피소드도 할까 많이 참여하니까 좋긴 좋은데 진정수익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아 잠깐 나 이거 관전하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이번에도 방장님 진 예 새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저 안 받았는데 저 그대로인데 잘못 받으신 건가요 잘못 받았네요 이런 이런 자 자 미러시키님 퀴아님 아찔 렛네님은 렛네님은 고시나리와 함께 어 지금 뭐냐 저기 관전을 중이고요 어 듀디아나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시나의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그런가 근데 그러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이 참가가 돼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지금 디비전 하고 싶어요 디비전 에피소드 CD 네 한판 한판 아니 한판 했잖아요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죠 스킵 누구야 일단 고시나리 아니에요 네 디비전 네 채널 20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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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방제 잘 봐요 저기 그 가로 열고 채널 20의 비밀번호 다 적혀있는데 예 이게 지금 그거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인이 제일 못 읽는 단어가 미시오 단기시오잖아요 네 미시오라고 적혀있는데 단기는 사람 있고 단기시오라고 적혀있는데 미는 사람 있거든 네 흐흐흐 그니까 당연한 건 당연한 건데 네 고시님 몇 채예요 20채널 흐흐흐흐흐 채널 20 네 네 아 일단 검은콩님 하니까 저기 표시가 아티스트잖아요 검은콩님은 고시나리 방송의 아티스트십니다 아티스트 아티스트 하하하하 채탄은 중화 오케오케오케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 안돼 눈은 있어야 돼 열네분 이렇게 많이 채팅하시는데 열네분밖에 안계시다니 더 들어오실거야 걱정마 2시정도 되면은 한 30명 찍지 않을까 했는데 두명 두명 남아있고 최후에 한명 남아있다가 최후 한명이 빵떡이다 해가지고 빵떡이랑 얘기하고 있는거 아니야 빵떡이랑 얘기하고 있는거 새벽 2시 되면은 오늘도 월숨하셨으면 되니까 곧씨나리 제가 고바하면은 빵떡이 고바하고 저 관전이에요 아 진짜요? 누가 살려줘 이거 뭐야? 에피소드 아니야? 서커스에요 서커스? 서커스는 좀 있다가 아직 경도도 안했기 때문에 파이팅! 이길 수 있어 괜찮아 여러분들은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은 곧씨나리를 아는 이상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안돼 누가 근거 수 있니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은 아니지 얼마전에 와셨지 근데 이거 뭐에요? 이거 진 좀 아니죠? 이거 진 좀 아니죠? 스토리를 천천히 보도록 하죠 아 히어로즈? 아 그렇구나 팔로우 574일째입니다 그러면은 15분은 늘어났겠지 18분 오 진정 다음 양이 히어로지 아 그렇구나 다들 팔로우하고 계셔 나도 팔로우되나 나도 팔로우되나 나는 고시나리가 고시나리를 팔로우하지 않았대요 누구에요 고시나리님 나구나 근데 나야 그러니까 스키 만드는 귀여운 친구가 있네 왜 채널 주인이 팔로우되나 그러니까 누구에요 누구에요 누가 자꾸 스키 말하는거에요 누구에요 스토리는 원래 스키파하고 있는거에요 여러분 채널 주인 저인데 고시나리의 컨트롤도 봐야되는데 이거 몇판 하다가 디비전 디비전 실이 돌아가면서 하다가 그러면 될거 같은데 이러고 막 스킵되는건 아니겠지 설마 스킵 스킵되면 안되지 네 저 얘기 듣고 스킵하면은 제 방송 와있단 얘기에요 안돼 비협해 니나뉴님은 7일잼이다 진짜 7일 밖에 안됐죠 네 이래서 스킵 없는 경도가 와 이제 일주일 이제 일주일이 70일이 되고 70일이 700일이 되는 그날까지 고시나리의 방송은 깨집됩니다 다음판에 경도 한번 하겠습니다 경도 배팅 한번 갑니다 도박이라뇨 배팅 배팅이에요 여러분 도박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과연 끝날까요? 스킵하나면 바보 진짜 도대체 누가 스킵하라는거야? 네 도대체 누구에요? 누구에요? 자슈에요 누구에요? 지금 내가 스토리를 보고싶어서 스킵을 일부러 안하고 있는거라고 채팅을 치시면 인정해드릴게요 스킵 안하면 고시나리 그러면은 스킵 안하지 다들 고시나리가 되고싶어하는걸? 네 만삼첨포 이른 도우바 깻맨은 몰라 고시나리라면은 바로 스킵인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범인일테니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보죠 다 움직이면은 그것도 곤란하긴 한데 4천포 이른 나 얻으신 분은 누구야? 누구실까요? 밥먹고 숙제하고 오면 끝날 일부러 스킵만하고 움직임? 다 움직.. 누구야? 일단 움직여봐요 네 메랑님이 튕기셨나? 아닌데 메랑님도 하시는데? 구억관님 백성님 구억.. 구억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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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시고 백성님 다 움직이시는데? 다 움직이는데? 좀 튕긴건 아니란 얘긴데? 채 난리 났다 에이표가 없나? 아 진짜요? 하하하하 하긴 나 책을 채식을 볼 줄 모르니까 볼 수가 없으니 아 메랑이 젠데요? 그러면은 누구지? 정답 하하하하 하하하하 채 난리 났다 에이표가 하하하하 고스날이 방송은 이제 퇴물이에요? 하면서 이러는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까봐 심의 걱정입니다 네 와.. 저 여기 안돌아가죠 하하하하 레밀 선택한 남자 고스날이라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 진짜 그러면 안되죠 아웃사이더 레밀 선택했으면 인정이라니요 아니예요 그렇지 않은거 비슷하잖아요 물론 유튜브 보면은 랜을 선택했다고 제가 박재를 하는 일 해놓긴 했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어우 메랑이 들어害 좋아 인정 안했어요 뭐 쟤네린 왜 이렇게 졌겠다라잖아요 이야 장난아닌데 적정현님 화이팅 적정현님 화이팅 적정현님 화이팅 이길 수 있어요 와 장난아닌데 좀비가 진짜 좀비다 어그로만 끌면 되지 않나? 틀랐다 망했다 쟤네 좀비 진짜 많던데 저기 근데 오른쪽 위에 79라고 적혀있는건 뭐에요? 오른쪽 위에 저기 폐쇄된 실험실 왼편에 보면은 79라고 적혀있잖아요 저거 뭐에요? 숫자가 바뀌지도 않는데 아 살릴수 있는 횟수? 아 회복가능한 횟수? 근데 회복해도 그대로인데? 지금 78 됐고 77 16 한정이 되는구나 티브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굿슬라이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해요 오신김에 즉석체크 한번씩 해주시구요 굿 깰 수 있을지 모르겠다 9월 18일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흑석체크를 오랜만에 하시는가? 오랜만에 오신 느낌이 안나는데 깰 수 있겠지? 깼네 저근데 아 가끔 하세요 유튜브는 구독하셨나요? 네 유튜브는 영상을 일주일에 그래도 좀 생방송이랑 저기 편집이랑 캐릭터 대화 올릴거거든요 캐릭터 대화는 다음주부터 네 저기 스킵! 스킵 좀 해줘요 스킵! 누구에요? 스킵 안하는 사람 누구에요? 네 스킵! 제발 스킵 좀 스킵! 스킵은 매너입니다 매너입니다 스킵 안 누르신 분 자주 하세요 네 욕도 나와요 아 진짜요? 스킵 빨리해요 빨리 네 잡고 가야돼 그렇지 누구에요? 잡아놨어 누구에요? 스킵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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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요 스킵 안 누르신 분 자주해요 누구에요 스킵 빨리 눌러요 네 어 경도할게요 경도 다음파를 경도할게요 다음파를 경도할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저 요즘 스킵 안 하시는 분 누구에요? 어차피 이제 제 그 방송에는 안 나타보니까 고시나에 나갈 수가 없잖아 다들 단단히 화가 났어요 당연하지 스킵이 안되는데 지금 이거면은 벌써 몇판을 할 수 있어 물론 이제 소리를 만든 우리 운영진도 네 스킵 가야돼요 시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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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쵸 필수죠 맞아요 그니까 제 말이 그말이에요 음 음 범인은 누구야? 경도 한번 할게요 일단 고스냐에는 참가하지 않으니까 비밀번호 4에 경차가 도둑 오케이 가고 저기 관전 허용하고 고스냐는 관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는 다시 배팅 들어가고 자 배팅이 완료가 되면은 바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을 하지만 안되구요 자 범인 누굽니까? 광고 아까 한 사람은 어 그렇죠 혹시 저기 전판에 하셨던 분 중에서 좀 양보해 주실 분 계시나요? 양보해 주실 분이 계시면은 아주 아름다운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저 나갔어요 네 저는 여기 없어요 네 안 계시는 걸로 여기 일단은 어 이제 여기 그렇고 검은콩님, 미러스틴님, 다구나님, 고스냐니님은 다음 판에 디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죠? 고스냐니님, 검은콩님, 미러스틴님, 다구나님은 다음 판에 디비전을 할게요 자 적어 놓을게요 검, 검은콩,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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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검은콩님, 미러스틴님, 다구나님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해서 갈라나기 오케이 됐어 자 시작하시죠 시작하시죠 게임 만들 때, 게임 버그나면 대처 잘 하실듯 맞아요 솔직히 대처 잘 못해요 네 네 네, 싸우진 마세요 네 싸우진 마세요 네 전판에 그냥 어떻게 하다보니까 끝에 언제 해요 언젠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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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안 뜨는데 어떻게 게임을 해요 아무것도 안 뜬다구요? 어떻게 채널이 다르거나 조정 가능 얘 이미 시작했죠 네 아 랩랩님 계신거 아니었어? 채널이 가득 찰거야 채널이 가득 찼을거야 아무튼 다음 판에는 우리 검은콩님, 미러스틴님, 다구나님 저까지 디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린 unfamiliar 오 근데 이렇게 해멍에서 했븐이 잡혀 generale 스위치는 하나가 파괴가 된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야, 살렸어요 살렸어 살렸어 오오음 발 잘 빠져 나왔어요 지금 아직 할만 할만, 할만합니다 자, 한대 한대만 더, 아야 아깝다 야, B랑 C랑 한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 야, 오케이 C, 오, 막았어요, 막았어요 야, 위험해, 아하 아깝다, 한 대씩만 더 때리면은 다 파괴가 되는건데, 야, 아쉽네요 칼멍이네요 흐흐흐흐 뭘 보여주면 안돼요? 뭐뭐뭐뭐뭐 내가 잘못하고 있잖아 지금 나 뭐하고 잘못하고 있잖아 나 지금 나 지금 이거 이것만 보고 있어야 되는거야? 네 C7 책에 다 파괴하네 화이팅!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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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가 중계를 제대로 못하잖아 나 그냥 여기만 보고 있을래 그래 나 여기만 보고 있을게 그것도 전략이라 그렇구나 그렇구나 오케이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았어요 야 저게 저렇게 된다고? 스위치 두개 랩랩님 휴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네 게임 한판도 못했어요 랩랩님? 이미 일어난 일은 반전하면 근데 게임할때 이거 광전못하지않나? 아 할술밖에 없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은 위험한데? 특정한명 네 그쵸그쵸그쵸 그건 맞지 다구나뉴 가셨는데 어디? 양심적으로 이분과 눈감는게 아닌 이상 하하하하 과연 근데 곧 시나리 방송 보시는것도 좋긴 좋은데 그러네 그런 부분이 약간 걸리긴 하네 근데 이거는 저기 그 뭐냐 배그처럼 그 지도를 가려가지고 이렇게 할수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음 뭔가 이유가 있겠죠 파이팅 나는 그러면 로드맵을 볼수밖에 없구만 몇분이 돌아가셨고 몇분이 이렇게 할수있는것밖에 없겠구만 뱀톡 확인좀 해주세요 누구요 저요? 음 오케이 확인 확인 네 검은콩이 확인 근데 이렇게되면은 저거 의미가 없는데 어 예쌍님 고아 안녕하세요 출책 감사합니다 잘오셨어요 오늘은 2시까지 고스내리를 볼수있는 고스 어 비위패라도 보시면 됩니다 오늘 고스 감미로운 고스내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게임도 같이하시고 오른쪽 아래 화살표 옮길수있다구요? 못옮기는데? 나 이거 보면 안되잖아 네 오늘은 월해여 야 지우야 바로잡히네요 큰일났네 왜 안끝나 좀비붐 관전 북엇가님 관전 야 근데 얘 이 캐릭터가 무섭긴 해 진짜 네 네 아 오 호돌이 무섭네요 그러니까 프랩털님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우와 시청해 고스내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청팀이 이겼습니다 자 검은콩님이 방을 파셨다고 했는데 잠깐만 청팀이 이겼으니까 청팀 예측 완료 나가기 검은콩님이 방 파 놓으셨대요 비번은 21입니다 방금 전에 90까지 합니다 90까지 90까지 해요 유흐 미러스트님 관전 열어놓으시구 관전 열어놓으시구요 네 관전 관전 일단은 하시는 분이 미러스트님 다구나님이시거든요 네 관전 열어놓으시구요 어 그러네 자 하나나미님 원래 그 미러스트님 국어과였습니다 아 그래요 미러스트 아 그 검은콩님 검은콩님 걸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비번호 21입니다 21로 하시면 돼요 검은콩님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비번 21을 저기 여기 전판에 못하신 분 우리 검은콩님 다구나님 미러스트님만 지금 가능하세요 일단은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어 한 분 나가셔야 돼 20 비번호 21입니다 예 검은콩님 채널 검은콩님 쪽으로 들어가시고 비번호 21이에요 관전 백준미는 못 보충하세요 어? 진짜? 그러면 다구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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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계세요? 아 안접 아 없어지심 아 없어지셨구나 그럼 다구나님 빼면은 하나하나님이 못하셨으니까 맞긴 맞지 응 그래요 이렇게 하고 응 네 네 그럼 난 나간 이유가 응? 나갔다고요? 없네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갑자기 뭔 얘기야 갑자기 뭔 얘기야 네 뭔 얘기야 네 잠깐만 그 했구나 네 엘린크님 아까 네 음? 네 네 지금 검은콩님 미러스트님 다구나님 그 아까 저기 관전자에 관전자에 남아있던 멤버가 있었잖아요 고스나리 포함해가지고 고스나리 검은콩님 미러스트님 다구나님 이렇게 4명 남아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관전자 분들은 제가 다음판에 디비전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못 들어오신 분은 다음판에 하면 되지 왜 그래요 아 그래요? 진짜? 어 다음판이 있구나 다음판에 랩랩님 들어와요 네 다음판을 미리 정해놔야겠어요 랩랩님은 무조건 그 다음에 고바쓰보님 못했어요? 진짜요? 고 고바쓰보 에어어어 에어어어어 에어어어어어엘 엘링크님 엘링크님 아 고바쓰보님 전파해못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정리하고 약간 스키이 늦었어요 죄송해요 네 백주민이요 아 그래요 쿨타임 가자 바로 스킵이 되네 스킵이 당연히 돼야죠 아니 오랜만에 섰다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험해 뭐야 나도 못했는데 안돼요 이러면은 독수나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오 큰일날뻔 했다 아 체시 아 의심한 이유가 있었네 그러네 그렇구나 스킵은 매너입니다 스킵은 매너에요 위험해 위험해 진짜 죽겠다 진짜 죽겠다 진짜 죽겠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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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구나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나중에 뒤로 오시면은 미러스티트님 아 참 곧씨나리 없었으면은 계속 돌아가신 채로 있어야 할 수 있겠금만 역시 곧씨나리가 있어야 돼 곧씨나리가 있어야 된다고 후퇴 체력은 나중에 올리자 더벤님 까지 오케이 자 정리를 하고 약간 스킬이 늦었어요 깰 수 있어요 곧씨네리와 함께면 깰 수 있는데 일단 곧씨네리가 단판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 혐의 오 클라파했다 나린이 없이 깨야죠 아 진짜요 왜요 아니 곧씨네리가 입혀야 깨지 없으면 못깨지 얼마나 완전 곧씬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곧씨네리가 없다고 너무 좋아하는게 어딨어요 네 뭔소리야 80%하고 6%가 안되다니면 부작이라뇨 나린이 1스테이지 곧씨네리 전체 40% 이에요 푸탄 뭔소리야 네 뭔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아 그래요 근데 확실히 어쩌지 따라오긴 하더라 네 푹하는 감정이 있군 진짜요 그래서 내가 감정이 있구나 뭔소리 하는거야 됐어 좋아 깨는거야 깨 보는거야 이제 오케이 제가 뜨는거 보고 사막이 있네요 네 됐네요 이제 곧씨네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곧씨네리에 고씨네리에 방송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입니다 고문씨 고문씨 고문씨라니 좋아 가시죠 오하가 뭐죠 오하시키면은 이렇게 이 안에 있으면 살릴 수 있는거에요 안되요 안되요 계속 계세요 안되요 뭐야 일부러 걸리셨죠 오오 오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요 고박속에 뭔소리에요 고박이라고 향하시면 안되죠 와 진짜 없다 와 어려워 도망가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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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 모을게요 그쯤 마세요 오지마아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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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아 좋아 오지마아 칼리 낀는 분 하면 덕이 있잖아 어 아 못 깼는데 왜 걸리신거에요 걸리면 안되지 아우 아 젠잡 깰기 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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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다 깼다 깼죠 깨죠 이야 야 진짜 위험했다 진짜 위험했다 야 비록 어깨에 등 못했지만 어 죽는줄 알았네 위험해 위험해 0원씩 너무 많이 간다 금방 때려야 이제 아 안 돼 안 돼 오지마 어 방금 반..어? 반도..반도 훅장 나갈게요? 진짜? 다시 다니면 안되는데 파란..파란..파란..파란에 없애야되는데 지금 좋아 파란에 파란에 우아 아 젠장 먹겠다 아 이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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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깨트도 될 것 같은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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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블루..블루..블루만 때리면 되는데 블루블루블루 그렇지 이제 뭐 때려도 되잖아요? 네 깼쇼 깼쇼 봤쇼 깼쇼 깬다니까 웃기나니까 샵캐리 했쇼 오 버프 왔다 됐다 볼씨를 매쇼하다뇨 볼씨를 매쇼하다뇨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오더? 오더 뭐 있었어요? 네 나 오더 오더 못봤는데 네 시작해요 괜찮아 이대로도 이길 수 있죠 네 오케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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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이겨요 신분이 이깁니다 여러분 어.. 아 진짜요? 이거는 지복 시간으로 할게요 그래야지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지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왜 당하고 있는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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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자 잡식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보시는대로 안녕하세요 보시는대로 보십니다 아 아 잠깐 아니 보시는대로 네 청정식입니다 네 네 보시는대로 청정식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되는데 이런 모습 보여줘야죠 죄송한데 그러시자마자 고치나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다니 미러스피민이 들어가셨다 살려줘요 하나나미님 살려줘야래 가시죠 네 초반부터 살려드리구요 모모포님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치나이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치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살려요? 네 하나나미님이 안살려요? 네 맞아요 저만 살려줘도 충분히 다 살릴 수 있는데 됐죠 좋아 아 아 오케이 잘 살릴게요 걱정마세요 가루고 구하세요 살릴 수 있겠지 참초인데 살릴 수 있겠지 못살리네 오케이 OK 잡 님 isters 잡았어요 가.. 가져가.. баб 맞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글 가야지 좋은게 안 나와 큰일났다 약ár 그냥 바로 들어가세요 못 깨나? 못 깨나? 못 깨나? 아 못 깼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제가 방 만들게요 자 일단은 랩랩님 고바스부님 엘링크님 저베님은 들어오시고요 비율범 똑같이 4로 맞춰놓겠습니다 스토리 모드 2로 해가지고 디비전으로 갔고요 맞아요 완전 허용하고 랩랩님 들어오셨고 퀘아님은 관전 쪽으로 가시고 백주민님 백주민님이 누구시죠? 누군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고바스부님 오셨고 그 다음에 랩랩님 오셨고 엘링크님은 엘링크님 오셨고 저베님 저베님의 아이디가 어떻게 해요? 저베님의 아이디가 어떻게 됩니까? 저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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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베님이 저베님이시구나 저희 메락님은 잠깐 한판 쉬시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저기 예 이러시 오케이 됐어요 시작하세요 네 다음판에는 8명이 할 수 있는 스토리 모드로 갑니다 노 리미트로 갑니다 저녁 계속 걸려서 어 숫자 하시고 오세요 네 아 숫자는 하셔야지 숫자 안 하셨구만 여기 휠러가 없어 어떡해 힐러 없어 힐러가 없어 어떡해 자 한번 보죠 그냥 다음판에 엄지님 오케이 엄지 엄지님 그 다음에 다른 분 더 하실 분 처음 오신 분들 시킬까?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처음 오신 분 하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시청자 16분 계시네 안 오셨네 네 아니에요 고박스모님 네 그러니까 아 진짜요? 홈배터리 없을 컴으로 하는데 아 엠비베미니 고아 안녕하세요 슬쩍 체크 슬쩍 체크 한 번씩 해주세요 지금 슬쩍 체크 이벤트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 아직 다섯 분 책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어 슬쩍 체크 열흘 30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포인트 2만 모으시고 유튜브 구독 누르시면 됩니다 과연 힐러가 없는데 어떻게 깰 수 있을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각이 나올지 어 저희 타만 각이 나올지는 지켜봅니다 네 난리는 당장 포태를 내라 짜모니니 출책 감사합니다 저 미러스트에요 뉴비 저도 뉴비입니다 안 돼요 그러면 형평색 어긋나잖아요 못 깬다니까 못 깨 맞죠? 59랩 딸이 누미입니다 이 59랩을 우리 나리꽃 여러분이 만들어주셨어요 한 번 더 저기 갈까요? 한 번 더 가고 잠깐만 잠깐만 비번 설정 안 했다 클날뻑있네 아 두디아느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2시까지 방송하니까 혹시 어 새벽에 고스네리 방송이 보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일단 엄지님은 무조건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네 현모님 메랑님 저벤님 아이다 서커 싸우가야 지금 엄지님 안 들어오시나요? 네 아 관전을 켜야 그러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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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지능 캐셔 고스네리가 부족한 1%를 1%가 1%만 부족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아 그러니까 나도 오케이 됐어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아다느님 선모님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스네리가 이제 실력 발휘 좀 해야겠구만 바카서로 여러분의 서포트는 고스네리에게 아 진짜 감 왜 가요 시간이 있으시면 더 보고 가요 저 딴 게임이 확률이 80%랑 60% 있는데 실패하기도 실패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네 다음판에는 저기 노 리미트 가겠습니다 진짜 찐 노 리미트 가겠습니다 음 좋아 나쁘지 않아 진짜 방송은 12시부터지 요즘 좀비고 렉게임이에요 왜 그럴까 아 없다 뭐 뭐 없네 근데 왜 이렇게 렉이 많이 걸릴까 순간이동은 기본이며 진짜요 나만 믿으라고 굳이 나면 믿으시라고요 안 돼요 계속 계세요 어디가요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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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라고 됐죠 좋아요 됐죠 나왔어요 아 시급이라뇨 그런거 없습니다 그런거 없어요 네 놀면 아 놀면서 돈 벌기 쉽네요 어? 놀면서? 놀면서 돈 벌기 쉽다니 무슨 뜻이에요? 주급도 받아요 변나테리 그냥 다 뚫고 다니셔 지금 안 돼 안 돼 폭탄을 다 제거를 해야겠지 폭탄 제거방 고시나리 됐네 아 뭐 없네 아 이러면 안 되죠 안 돼 아 넵을 고시나리 방송 보시면서 보실거죠 네 그래주세요 경도는 해야 되긴 하는데 됐어요 들어가요 좋아 복시나리가 이제 캐리해주겠어요 기다리게요 캐리나리가 나가십니다 카운터 봤죠? 이게 바로 카운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카운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카운터입니다 위험해 위험해 힐을 하란 말이에요 힐을 해요 힐을 할게요 힐을 하란 말이에요 힐을 해요 어 우린 깼기지 아 오늘 아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 단원님 괜찮으시죠? 그나마 범위기 나왔다 선풍기를 가 근데 단원님 옆에 있는거 왼쪽에 있는거 저거는 뭐야? 지모티콘 비슷한거 뭔지 모르겠어요 스킵! 스킵! 오케이 됐다 사라니 진짜 다행이다 아프시면 안돼요 글로벌 배치 아 글로벌 배치 아 그래요? 걸리면 안돼 걸리지마요 가시죠 모림빵 두개? 저녁에 모림빵을 먹는다구요? 아 이 좋아 가시죠 선모님은 제가 에너지를 캐리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참할게요 오케이 어 제풍이요 아 젠장 내가 왜 걸렸지? 바보 나 땜에 죽은거야 이거 아 아 도시나리가 걸렸어 아 어? 왜왜왜왜 잡아줘요 잡았고 도시나리 살려줘요 네 살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도시나리가 아 실수했어요 그쵸 이제 안들킵니다 이제 안들켜 으아 위험했다 으어우 위험했다 아 걸렸다 아 젠장 아 아 진짜 미치겠네 네 안되겠다 위험하다 또 걸렸어 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가 그럴려고 한게 아니고 네 제 말 좀 들어봐요 네 그래도 얘네가 느려져서 다행이다 문제는 안들킵만 되는거잖아 문제는 안들킵만 되는거잖아 아 아 다행이다 죽는줄 알았네 못깨는줄 알았네 아 죄송합니다 네 고시나리가 못깰을 뻔했어요 고시나리 때문에 못깰을 뻔했어 와 반성합니다 네 반성합니다 진짜 반성할게요 네 못했어요 진짜 반성할테니까 반성할게요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컨트롤이라뇨 그렇지 않아요 안녕 좋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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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는거야 좋아 됐어 굿 아 그러네 에너지 채워요 네 에너지 채울게요 네 오 좋아 저퍼 좋아 저퍼 좋아 소중한 데미지 뭐야 떨어졌잖아 살리시고 다음판이 여덟분이야 자리충분할거에요 괜찮아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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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끝 다쳐 레하분들 노래 들어봐요 뭔 노래 뭔 노래 뭐야 큐그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시네 방심 오신 것을 활용합니다 좋아요 코코넛 듬뿍 유튜브에 에이드 해봐야지 무슨 노래 레하분들 레하 레하가 누구에요 레하분들이 누구에요 유튜브 유튜버가 레하님이 아 아 아 누군지 모르겠다 어 오 쌩님 고시네 고시네이도 언젠가는 대형 유튜버가 될거라서 아 이렇게 이 실력 가지고는 대형 유튜버가 될 수가 없어 적극 각종을 해야돼 고시네이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다고 아 진짜요 버추얼 유튜버 옆 얼굴 얼굴 안 드러내고 돈 잘 벌겠네 네 히나타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이디 이쁘네요 어 어차피 저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합니다 저도 한번 노래 부를게요 나중에 노래방에서 국비나리 그거 안하고 블랙화면을 해가지고 노래하는거 들어보면 놀라실겁니다 살렸어 괜찮아 아 먹혔어 어 클립? 뭔소리야 뭔클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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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을거였다 무슨클립이에요 네 무슨클립이에요 고시네이가 활약한게 아직 없는데 네 아 언젠가 노래한다는 약속 가시죠 굿 힐에 드림 오 힐이 있어요? 아 와 쟤 뭐 없다 딜레이가 진짜 거의 없네요 그쵸? 이게 갑방송 고시나리의 방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 아직 업그레이드 안하셨나보다 다했나요? 업그레이드 다 하셨어요? 하시죠 아 좋죠 매일 놀러와줄게요 거의 매일 방송해요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는 보통 이제 평일날 방송하구요 주말에는 더 늦게까지 방송하니까요 울보여우로 불러주.. 울보여우는 또 뭐야 네 뭔지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뭐에요 뭐에요 오지마 호나 아 포니 아 잠깐 짜잔 안돼 오 죽을거 했다 됐다 내가 탈아야돼 내가 탈아야지 여러분들이 타는거고 여러분들이 탈아야지 곱킹을.. 곱킹을 타는겁니다 때려 한대라도 더 때려야돼 한대라도 더 때려야돼요 언젠가 제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저기 노래방 코노에서 코노에서 노래 부르는거를 음성만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따는거는 사진으로 대체를 해서 유튜브에다 올릴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오티나리 노래실력 막 최하위 막 어디가서 노래 부른다 얘기하지마라 막 이런거 뜰겁니다 이제 막 아플에 시달리고 막 그러는건 아니겠지 어 위험해 위험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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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못잘리겠다 아 잠깐 위험해 아 또 잡혔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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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못잡았어 아 못깼다 자유 20입니다 깰수 있었는데 아쉽다 가스 1가스 선물 네 아 진짜요? 레벨 60이다 레벨 60 얻었구요 154개 있네 노 리미트 기일번호 4 자 여러분들이 하시고싶은 모두를 하시면 됩니다 뭐가 하시고 싶으시죠? 뭐가 하시고 싶으십니까? 노 리미트 에서 즐기는 고수나리 생방송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안계세요 지금 도대체 몇 분이 시청하고 계시길래 많이 안계신거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신다 좋아요 자 저는 이제 관전으로 가겠습니다 열여덟 분 어 어 메랑님 고 예 포텐셜 댄스 타임이 뭐에요? 포텐셜 노래 이름이에요? 그게 코노에 있어요? 아 포텐셜 댄스 타임 코노에 있어요? 코노에? 코노에 있는게 중요해 이거 못 고르시는 것 같은데? 나리님 하세요 아 제가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에피소드가 안 골라지는데 어 아무거나 고르세요 아 그렇죠 없죠 이게 집에서는 노래를 부르면은 바로 이렇게 예 걸리기 때문에 노래를 못 불러요 그래서 코노에 있으면 가장 좋은데 코노에 없으면은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히어로즈니까 힐러는 없어도 되잖아 그러면은 난 파이어맨으로 가겠어 있긴 하다 있긴 있어요? 보니까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 중에 그 전설의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를 부르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코노 그냥 아무데나 갔는데 없더라구요 보니까 그게 또 회사가 따로 있더라구요 일본기에 쓰는 곳 그러니까 일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에 가면은 있구나 그 홍대에 있잖아요 홍대에 저기 일본 노래 부를 수 있는데 있잖아요 가봐서 알아요 어 오타쿠의 성지 한마디로 고시나리의 성지를 얘기하는거죠 네 어? 나니님 말을 왜 무시해요? 나 무시한 적 없는데? 어? 무시무시 무시했어요 제가? 네 홍대 부러워요 네 어? 제가 무시했나요? 네 제가 뭐 한마디 했죠? 제가 이 챗말고 여기 그 좀비 고채캔 제가 잘 못봐요 네 아 글래요? 애니메이트? 애니메이트 한번도 안가봤는데 일단 채워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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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채캐주세요 왜 자꾸 차달라그래요 고채캔에서 돈 없다고요 어? 설마 돈이 없으면 어? 투컴을 해야되는데 삼탈참돈 없겠어요 안돼! 위험해! 위험해! 고채캔은 차를 남는다 차를 남는다 차를 남는다 했다 남는다 했다 차를 남는다 했다 차를 남는다 했다 차를 남는다 했다 차를 남는다 했다 오지마! 아! 죽었다 아 써커스는 아직 계획은 없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네 하면은 좋긴 한데 저야 저는 그냥 구경만 하면 좋긴 한데 기나타님 아니 하나타님이 오시구나 하나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뭐 얘 안 멈추잖아 그냥 갈게요 아! 안돼! 위뚜님 그냥 가신대 안돼! 오! 위험했어 얘는 안 멈춘다 어 위험해 내가 살려야겠어 어 위험해 진짜 위험해 광...광장에서... 광장에서 앰블 딸 수도 있어요? 아직 시간은 많아요 여러분 오프나이 2시까지 방송이기 때문에 빈 수 없는 14개 정도? 가스 벌러서 얘네 안 멈춰 또 죽었어 아 괜찮은데 저는 야 위험하다 얘네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와 야 못 깨겠는데 오 22분이 여기 계셔 더 많이 계시네 네 거의 다 감아 깰 수 있겠네 스킨 구경하고 있으면 사면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오 한 번씩 한 번씩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메랑님 화이팅 더팬님 화이팅 아 저메님 또 돌아가셨다 큐쿠님 화이팅 깼다 깼나 깼다 깼다 자 이제 이거는 쟤를 옮겨가지고 좀비를 최대한 막는게 직전무긴 한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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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저거 왜이래 뭐야 나 들었었는데 아 왜이래 아 저기다 도와드린구나 아 바보 근데 절대로 억섬큐구나 아 그래요 마이스트로가 너무 잘하시네 아 그래요 어 진짜 다 떨어졌잖아 아 하필 이때 다 떨어진거야 왜 아직 2분이나 남았다고 아 아 뭐야 와 공격불가 걸어요 아 악인대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가는거야 오케이 막았어 오케이 막았어 막았다 아 아 이것때문에 그러는구나 이별큼에 쓸 수가 없구나 위험하다 아 아 젠장 왜 안가지지 아 안돼 아직 1분 남았어 안녕하세요 고피나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 고피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자 메랑민부터 먼저 살리는게 낫지 않을까 파이팅 우린 깰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다고 야 근데 이거 어렵다 살릴수가 없잖아 야 좀비들이 야 좀비들이 장난이 아니야 뭐야 야 슈턴이 안걸리는 애들 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좀만 버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좀비들이 많아 왜 이렇게 좀비들이 많아 어 10초 15초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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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에이! 예스! 예스! 깼어! 깼어! 안녕하세요. 고슬라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하는 고슬라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게 바로! 어? We are ok. 이제 스턴이 안걸리잖아. 어서오세요. 잘오셨어요.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슬쩍 체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할거 아니야? 안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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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위험해. 오지마아! 뭐야. 아 당했어. 스크린모드만 하는데. 저도 스크린모드 많이 했어요. 다 죽었는데 어떡해? 출석체크. 하하하하하하. 검은콩님 감사합니다. 우리 검은콩님 자기 매니저 달아 드려야겠네. 5분 남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기대찌님 출책 감사합니다. 이번 이벤트 끝나도 계속 하게 되면 좋은 이벤트 있으니까. 나중에 또 다른 이벤트로 여러분 찾아뵐꺼니까. 레아다논이라니. 레아다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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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아다논 님이 아이디잖아. 응? 무슨 뜻이에요? 정말 맘에 드는게 무슨 뜻이에요? 아 레보.. 아아! 레볼루션 하트 좋아하는 사람이 레아다논이구나. 오케이. 근데 못 깨지 않았어요 이거? 아아.. 펜.. 펜.. 이름이었구나. 아아.. 몰랐네. 들어가요. 들어가요. 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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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스나리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고스나리가 미즈퀴입니다. 실력이 미즈퀴만 되시죠. 살려야되겠다. 펀즈.. 저기 처음 오셨는데 왜 이렇게 팩트.. 팩트를 많이 때리세요?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이씨 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바로 나왔고. 오케이. 팩트폭력은 고스나리에게 작은 힘 밖에 안돼요. 유튜브 구독 빨리 눌러줘요. 강제! 강제로 유튜브 구독 눌러달라고 얘기하기. 오.. 잠깐. 나에..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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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요. 뼈에 안좋아요.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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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떨어졌다. 갈리잖아. 얘는 못죽이는데? 악리 redeK 처치를 해야되요? 아, 처치를 해야되요? 아, 처치를 해야되요? 아아아아아아 아, 귀엽다. 감사합니다. 저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저를 얘기하시는 것과 위험해 아, 처음 풀어야되는 거겠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제가 잘못한 거였구나. 아, 저기 다 막혔구나. 오, 와우 친구들. 와우 친구들. 빡빡이, 오, 클랍 뻔했다. 앰블 따시죠. 앰블 따시죠. 앰블을 그렇게 단지 중요한 건 아니라서. 오, 떨어졌어. 어떻게 해. 오우 위험해! 오우, 오우. 죽을 뻔했다. 이야아아아 위험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맞아요. 저도 그래요. 예. 자, 잡았다. 뭐야? 나 왜 죽은거야? 예, 시참 조건은 없습니다. 선착순이 조건입니다. 선착순. 말로감사합니다. 난 내려가고 싶어. 내려가고 싶다고. 안돼! 내려가! 오, 죽을 뻔했다! 오우, 차왔는데. 다시 내려갔다. 잠깐, 이거 좀 안돼. 안돼. 오케이. 위험해. 위험해. 이거 뭐야.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됐다. 네. 시참 조건은 매너! 맞아요. 스킵, 스킵 빨리 가능하신 분이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스킵이 빨리 가능하신 분. 어, 뭐야. 빨아들이기도 있잖아. 예. 진짜, 미는 것만 가능할 줄 알았더니만. 혹시나 해도 도움이 된다고? 도움이 된다고! 아비야우! 뭐야. 스토리가 더 있네. 끝난 게 아니네. 뭔 소리에요. 도움 됐잖아요. 네. 끝났네.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뭐 만들까요? 엠브는 이따가 좀 안 계실 때 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 계시냐면요. 스무 분 계세요. 캐리 했어요! 받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왔는데 시참도 해서 좋네요. 그쵸? 좋죠?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 위? 왼쪽 위? 왼쪽이 설정. 설정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언더에어. 세부 설정. 그 다음에?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 지금. 세부 설정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식이 풍부하시네. 여기. 저 빼고는 다 고스분들이셔가지고. 아... 중앙 원 표시. 됐어요? 이것만 누르면 돼요? 상점. 오케이. 상점. 아... 카마도씨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 굿굿나잇. 아... 어... 지금. 엄청 많아요. 저도. 왠제 좀비 골스테이 갈게요. 절망적으로 나가갈지. 누가 알았을지. 그러니까요. 언젠 저도 모르지만. 원하는 스팀 구경? 오케이. 얘 좀 이쁜데? 추천? 추천이 어딨는데? 추천이 어딨는데? 나 추천을 모르겠어. 추천이 지금 어딨는지 모르겠어. 왼쪽에. 아 오케이 오케이. 윤길무제한. 파자마. 호누나나무제한. 백개기 집에서 얘는 좀 별로야. 얘는 좀 싫어. 어... 154인데. 기본케 하시고. 파맨 연타하시면 강세. 아하. 스프리 쓰려면 인간. 그쵸. 전 인간. 인간 볼 거니까. 아니 워섬팩 안사요. 흐흐흐. 음. 뭐가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그냥 스킨 들어가셨죠. 근데 스킨. 지금도 춤을 이쁜데. 네. 아주 좋다는 워섬큐브가. 아직까지. 제가. 종고에다가. 돈을 써야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 돈을 안쓰고 있습니다. 큐브? 어선큐브. 어선큐브 이거? 이거? 어선큐브? 나린이 운이 딱. 운 되게 좋아요. 저 운. 예. 저 운 되게 좋아요. 예. 어선큐브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운 좋아요. 네. 뜨면 본전인데.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대로. 맞아요. 아 좀비? 아니에요. 아. 진짜요? 무제한 3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아. 오케이. 일단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일단 고합니다. 큐브 고. 뭐야. 팩트 가능한 리스트. 오. 빈지노 이쁘다. 얘 이쁘다. 멋지다. 얘 멋지다. 오. 멋지네. 양양금도 멋지다. 오. 여기 맞다. 알아요. 아는데. 아는데. 멋있다. 오케이. 바로 시작합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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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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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원하는건 안나왔네요. 네. 누구 고를까요? 누구 고를까요? 그나마 나은게. 모자. 모자. 키네가. 네. 나을거 같은데. 저기. 예. 저도 1이 나을거 같아요. 아니요. 1이 나아요. 저. 한 번은 별로야. 안경잡이. 얘는 별로. 별로인거 같아. 싫어요. 저 1번 할거에요. 네. 나르샤 좋아요. 나르샤. 아. 젠장. 얘네 좋은데. 가스 모읍니다. 제가 또 가스 모읍니다. 가스 모아요. 가스 모을거에요. 네. 한번. 놀이 밑 한번 더해요. 놀이 밑 한번 더해요. 왜 절망을 하세요. 절망을 하시면 안되죠. 이번엔 고스나리는 관전을 할거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드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드로 하시면 됩니다. 고스나리는 이번에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짐좀 에피소드 3.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8분께서 시청 중에 계시구요. 추천해서 오신거면. 굉장히 잘 오신겁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재밌는 방송. 즐거운 방송.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비전 스토리 해주세요. 디비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이런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떼지마요 덮밥님. 덮밥님. 됐지마요 덮밥님이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확인했어. 저전. 저전. 전전판인가. 전전전판에. 두판정도 했었어요. 네. 디비전. 유니클 할거였음. 아. 진짜요. 어. 그러네. 오. 이거 중앙. 이거 뜬다. 아. 이게 이거구나. 오케이. 현지. 현지 얼마였는데요. 이거 그거 아니야. 자동차 고르는거 아니야. 맞네. 아. 고시나리가 있었으면. 이거 캐리 엄청 하는데. 오케이. 고캐리. 고캐리 실력 나왔는데. 큐브 전용이긴 한데. 아. 얼만데요. 왜 안와요. 미러스티님 어디계세요. 미러스티님. 미러스티님 움직이셔야돼. 어디가셨어. 네. 어. 움직이셨다. 검은콩님 움직여야돼. 네. 타세요. 아무데나 타시면 됩니다. 오케이. 페라리 뽑아. 되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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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귤이. 맹귤이. 이뻐요. 맹귤이. 여자 캐릭터 같은데. 파이팅. 킵은 매너입니다. 킵은 매너에요. 킵은 매너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아. 예뻐요. 진짜. 후기 accomplice. 이렇게 구간을 정해놓고 하면은. 안 헷갈리고 좋겠다. 좀비 모아 부르면 좋아. ㅎㅎㅎ 솔직히 인정. 전 기본캐스인데 스킨기 참하죠. 저도 근데. 기본캐스인거 가끔가다가. 이제 저기. 무슨 팩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웅좋게 나오면은 그거 쓰고, 막 그러는데. 곧시나리 없는데 깨겠어. 곧시나리 없는데 깨겠어. 곧시나리가 없는데. 곧시나리가 없는데. 고스나리가 캐리 고스나리가 없어서 캐리를 못하는데 이걸 깰 수 있을 리가 없어 한 두번째 세번째 파닉스에 죽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맹굴이 4개 은하고 은하고 코믹스? 은하고는 뭐에요? 은하고 코믹스 만화같은데? 유세민 올컴플리트 노리고 하신거에요? 이런 당하셨다 안되! 하지만 깼어 은하고가 7주년이었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은하고가 군비고 그건가? 깼다 깼어 은하고 네 저 이거 한지 한 두달? 세달 됐나? 그리고 얼마 안됐어요 네 한지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요 좀비고 엘프고는 해봤어요 제가 엘프고 맞빠질 때 시작했거든요 엘프고 맞빠질 때 시작했어요 네 엘프고가 처음이에요 엘프고가 처음 어..그런가?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무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안되는데 저기 막 막 깨주셔가지고 됐어요 뭔가 뭔가 되긴 됐어요 아무튼 엘프고가 거의 맞빠질 때였어요 아무튼 엘프고가 거의 맞빠질 때였어요 거의 끝나간다 라고 돼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스킨 얻으려고 막 깨주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제 유튜브 영상에 엘프고 1,2,3 다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거의 한게 없는데 깨져있어요 막 그러면은 저는 거의 한게 없는데 깨져있어요 막 검은콩림 부터 시작해가지고 깨주시는 분들 그새 많았거든요 검은콩림 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에다 남겨놨습니다 유튜브 영상에다 남겨놨습니다 깨겠다 깨겠네 좀비 죽었다 깼네 깼다. 오 멋져 치어 울리면 재밌겠다 치어 울릴 치어가 뭐예요? 안 돼요. 우리 고발 신부님 계속 계셔주세요 든든합니다. 우리 매니저 저거요. 아 쟤 막 울리는 거? 아 저거 울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쟤 울리면 어떻게 돼? 아 예 울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안 돼요. 시급이 어딨어요. 골스나이도 돈을 못 버는데 안 돼요. 어 아웃사이더는 안 걸리는구나 아 좀비가 와르르 그러면 안 되지 아싸가 좋긴 좋은데 현실 아싸는 별론데 현실에서만 아싸 하면 됐지 여기서는 아싸 하기 싫어 범도 좀비 안 돼요. 휘정심이 가득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네 돈이 없는데 아우 이 사람이 안 돼요. 위험해 어 잘 오셨어요. 라이트님 열쇠를 고씨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모두들 이게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골스나이도 여러분들이 어 초등학생분이시든 중학생분이시든 고등학생분이시든 아 제가 존댓말로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재자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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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가루 들어가신다고 스킬 알겠습니다. 도시님이라고 해줄게요. 라이트님 네 도시충성 네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래요? 도대체 어디서 자꾸 울리는 거야? 네 어 이쁘다 안갈타님 이거 이쁘다 이거 한 판 더 할게요. 네 아 진짜요? 아싸 아싸 오ー 들어왔어 치워 안주 아 그렇구나 몰랐네요 깼어 아싸가 좋구나 우와 현실 아싸 현실 아싸도 이럴 수 있어요? 현실 아싸도 저기 확인 관심을 안주긴 하니까 나도 아싸긴 맞는데 어 어 맞는데 어쩐지 그렇구나 이게 좀비가 관심을 안주는게 아싸게 관심을 안주는거 보니까 진짜 맞네 맞네 갑자기 슬퍼지네요 갑자기 슬픈데 관심을 받고 싶어서 방송 시작한건데 아싸니까 관심 슬퍼 갑자기 슬퍼졌어요 분위기 짜여지는 느낌 그러진 않아요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데 내일은 즐거운 한글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돼 다 돌아가셨어 제곱님 화이팅 어 아 그렇죠 아싸가 없으니까 수영회에서는 아싸가 없구나 그렇군 나도 수영을 배우면 되겠군 수영장에서는 아싸가 될 수가 없구만 퇴근할게요 하하하하하하 고맙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구요 민원순이 부작나가셨어 한방길이 그려서 아아 야근이 너무 빡세여 지겁게 하고 계시다가 저기 계신다고 해놓고 저기 넷플보러 가시면 되잖아요 말씀 안하고 넷플보 재밌는거 뭐있어요? 진짜 선제죠 제가 고발스모님한테 배웠어요 그래도 어? 제가 3년이면 풍어를 웃는다고 제가 풍어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레벨 정도는 됐습니다 그니까 그러면 되잖아 곧씨나리가 지능이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지능의 곧씨나리가 아니라고 소리끄고범 오케이 양갈타님 화이팅 와 이거 깰수 있을지 모르겠다 으아 못겟다 검콩이 입만 남았는데 깰수 있을까요? 정지혜님 희나나미님 남으셨는데 과연 깰수 있을까요? 어? 어? 아직 깰수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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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이런 와 깼어 이걸 깬다고? 흐흐흐흐 레알 쓸데없겠다 이걸 깬다고? 야 멋진데? 아싸눕니다 늦지마요 네 같은 아싸로서 함께 힘내보죠 네 같은 아싸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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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지 못한다 이거 좀비한테도 무시당하고 뭔가 기분이 좀 더 아픈데 네 근데 얘 어떻게 깨? 저거 열어야되는데 안열잖아 어어 아 폭탄을 잡아서 던져야되는구나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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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저렇게 하는거였구나 나는 랜덤으로 열리는줄 알았지 사랑의 열린 문 외치면 열린 아 진짜요? 그냥 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음성인식 게임이나죠 아 진짜요? 하하하하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그냥 열게 할 수는 없구나 야 빡세던데 이거 전에 거의 깰 뻔하다가 못깰는 기억이 한번 있어가지고 야 에너지 특별한 사람은 되겠어요 그게 네 저도 아무리 고티나리가 바보라고 하지만 네 노래 너무 좋아 위험해 잠시만요 그럼 제가 이상했던거네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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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많이 하셨어요 방금 다시 팔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티나리가 이상하다니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얼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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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티나리를 이상하게 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다구요 어 어? 저 들어오신 분 안계시나? 뭘로 할까요? 히어로즈포 아포칼리스 할까? 아포... 아포칼리스 할까? 구거카님 오셨네 어... 아포는 하드죠 아 그래요? 자 고르죠 한달 퇴근 마렵다 그러지마요 아포는 자동치료 되는거에요? 메딕 필요해요? 나 이거 잘 몰라요 아니 그게 아니고 방장을 어떻게 줘? 방장을 어떻게 줘요? 방장을 어떻게 줘요? 한 사람 빠지는거 다시 시작하죠 다시 애피하니까 어? 뭔소리에요? 한 사람 빠지는거 다시 시작하죠 지금 안하신 분 계시나요? 미러스트님 구거카님 안하셨는데 혹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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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뭐냐 넘겨주실 분 네 넘겨주실 분 네 여러분 많이 하세요 리장 팔게요 그래요 네 대신 비번은 4로 하셔야 돼요 검은콩님 이름으로 하시구요 네 검은콩님 이름으로 네 검은콩님 이름으로 네 검은콩님 이름으로 비번은 4입니다 자 뜰겁니다 좀 있으면 뜰거에요 경험 시작하면 네 오 진짜요? 자 들어오시고 들어오시고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고 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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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관전 열어주게요 네 광고주 아 제일 싫은것 때문에 아 진짜요? 관전 열어주게요 범흥콩님 관전 열어주게요 오케이 그래야지 들어오실 분도 들어오시지 아 진짜요? 미쳤군요 아니에요 제가 자리를 비켜낼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무나 들어오세요 한 분 들어오셨네요 벌써 네 한파리 같이 하시면 돼요 네 핫뱅콩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날이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시까지 고스날이 방송을 즐길 수 있는 밥 사주세요 그러지 마요 고스날이도 돈 없어가지고 굶고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시청하시는게 가장 많이 도와주는거고 유튜브도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한번씩 봐주는게 고스날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단원님 리그 너무 멋져요 라고 하시는데 고스날이 리그는 안 멋지나요? 네 뭔소리에요 고발스모님 제가 그렇게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 어? 폐헌님 고아 안녕하세요 허당단 사탕단 폐헌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름 바꾸셨네요 잘 오셨어요 시간 안 주잖아요 줄 필요가 없어요 안 줄거에요 안돼요 그러면은 고스날이가 거둘나게 안돼요 참한데 재밌네요 그쵸 재밌죠 더군다나 고스날이에 이 뭐냐 말도안되는 헛소리까지 포함이 되니까 좀비고가 더 재밌어집니다 이 방송이 아마 좀비가 방송하는 방송일지도 몰라 800원 800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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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값은 비싼거에요 너무 재밌어요 그쵸? 재밌죠? 재밌어요 반파인 바로 달려갈게요 다중에도 찾아올게요 거의 매일 방송합니다 여러분 네 자주 방송하니까 뭐 토요일하고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을 이제 오후에 하긴 하는데 저녁엔 잘 안하고 이제 토요일 같은 때 이럴때 이제 다음날 쉬는 날때는 제가 방송을 좀 늦게까지 하려고 해요 자 화이팅 하시고 좋아 아 아 맞다 뭔데요? 7000원인데 어제 쉬는 날이었잖아요 고시나.. 고바스부님 고바스부님 뭐 고시나니님이라고 할 뻔했더라 지금 고시나니 난데 헷갈리잖아요 자꾸 아이디 때문에 저 9시만 기다리는데 아 진짜요? 아 아 젠장 야 마이스크로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네 아니 아이디가 고바스부잖아요 아니 제 별명 적어가지고 어 제 풀별명이 고바스부 변나테리 해가지고 누구는 또 변나테리라고 한다고 지금 그러지마요 마음의 상처라뇨 마음의 상처 바람의 상처 얜 뭐에요? 돌고래님 리하 고아 안녕하세요 다시 오셨네요 방종인데 오셨네요 뭔 방종이에요 2시까지 한다니까 지금 뭔 소리야 잘못된 정보 주시면 안돼 오늘 2시까지 방송할거에요 피곤하시면 먼저 주무시고 가셔도 되고 주무시러 가셔도 되고 돌고래님이 오셨다는거는 우게린님 방송이 마무리 듣단 얘기네 아까 우게린님 방송 봤었는데 한 7시 40분부터 대화방송 보다가 갈빈폰 방송하는거 잠깐 보고 매니저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구요 화이팅 화이팅 저도 6명인데 저도 6명인데 하지만 더 늘어날거에요 지금 매니저 후보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요 지금 매니저 후보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요 구독을 꾸준히 해주시니까 굉장히 많네요 그쵸 많죠 곧지나리 방송에 대한 열정만 가득하시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밥 먹고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매니저 후보분들이 맞아요 복지나리 방송이 점점 커가고 있어요 파업하려고 해도 매니저 안빌거죠 몰라요 하는거 봐줘 일단 아이디 자체가 맘에 안들어 고바시보라니 고바시보라니 그냥 내가 그 뭐냐 저거 불러주면은 그냥 놀리는거 같잖아요 네 라면 먹을게 아 라면 맛있게 드세요 소화하네 왜 어쩌다가 빼주세요 닉은 팩트라서 안돼요 처음 오신분들이 지금 적응을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복지나리는 네 그런게 아닙니다 인성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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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 99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스킵 스킵은 매너입니다 저거 볼 수도 있어 개미같은데 완전 개미같다 아니에요 뭐가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깼네 왜이렇게 잘 깨는거야 곧씨나리가 없는데 왜이렇게 잘 깨는거야 어 곧씨나리가 있어야지 잘 뿌...잘... 말이 안나오네 누가 틀린만한 지네같은거 저거 뭔가 닮았어요 설마 곧씨를 닮았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지금 하도 지금 머리 4개 닮은 달린 괴물도 곧씨낮았다고 그러고 막 사람 아닌거 다 곧씨낮았다고 그러고 지금 아니에요 고하 고하 고하가 인사입니다 네 맞다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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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주님 지금 계시나요 구독만 하시고 가신거 같은데 네 시험 하신 시험 보시는 좀 많은 저기 냅고 힘을 내보 보잖아 그러지마 그러지마 진짜 아니 자꾸 저기 그 뭐냐 별명을 그렇게 구독하고 튀어도 되나요 어 구독하시면 좋아요 네 이 방심에 구독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유튜브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줘요 네 구독 안 누르신 분은 네 하하하하 괜찮아요 여러분은 시간 후원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좀 있으실 필요 없어요 네 그니까 별 그 방송할 때마다 별명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하지마 고자나리 봐봐 누구님 때문에 지금 고자 고자나리 하나 더 생겼잖아 하하하하 틀났네요 이거 예 아 변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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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뇨 보바이스크 분나태리 하지마요 진짜 아니 그 진짜 바보에다 변태 같잖아 진짜 그러면 안 돼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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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요? 하나탄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해주실 필요 없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는 고시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구독 얘기 그냥 얘기한 건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구독자가 한번 더 누르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티나이한테 뛰시는 것도 좋지만 저기 시 뭐 저한테 시간 후원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돈은 우리 그 우리 뭐냐 여러분들 위해서 뛰시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께 드려야 돼요 시간을 왜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드려야지 저는 받으면 안 됩니다 네 받으면 안 돼요 저는 받으면 안 돼요 저는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방송하도록 할게요 뭔소리에요? 뭔소리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2만 포인트 모으고 저기 뭐냐 연.. 뭐냐 뭐지? 출석체크 연속 30일 해주시면은 스킨 받을 수 있다니까요? 네 스킨 받을 수 데이 구독은 구독 안하셨잖아요 또 안 뜨잖아 하하하하 하나탄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도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거 같아요 자 거긴가 구독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욱더 힘이 나네요 네 더욱더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컴퓨터를 타면은 더욱더 원하시는 게임이라든가 이런거를 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스케줄을 나눠놓을거에요. 뭐 이제 월요일은 뭐 화요일은 뭐 해가지고 아 이거 제 팬분 프로필 이거 아마 저기 우리 엄지님께서 그리셨을걸요? 하지마! 하지마! 자 저기 고자나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별로 부르고싶진 않지만 감사합니다.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흐흐흫 완벽합니다 진짜. 뭐가 완벽해요 선생님들 노래 듣느라 먹지름 아! 하지마! 4단계 진화 깼다! 아 그 제 프로필 그려주신분 엄지님 엄지님이시잖아요 잘그렸어 진짜 팬아트 잘그리셨어 제 그림에 실력은 별로 없어가지고 팬아트 제 개인톡에다 주시면 됩니다 단톡에다 주셔도 되구요 제가 톱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단체 카톡 개인 카톡 네 트위치 프로필 이어 아닌가? 겐톡이 없는데 아! 겐톡이 없다고요? 개인 카톡 있어요 개인 카톡 하나 떠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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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뭔 소리에요 일단은 고시나리 항상 사랑해주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치킨 한만씩은 돌려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지 너냐분님 고아 안녕하세요 삼톡 감사합니다 아 뭔 소리 기부 안해요 기부 안해요 고시나리가 2렙에도 욕심이 있다구요 일단은 고시나리가 없는 것부터 사야지 하지만 여러분께 드릴건 드리고 할거니까 걱정마시고 1등되면은 로또 1등되면은 로또 1등되면은 로또 오 얘 어딨지 bardánd 아 디비전의 걔다 디비전의 걘네 네 디비전의 яла 어 진짜요 이야 멋진데 마일Great 글리치독 글리시독이 아니 글리시독이 도쥐였어? 아니잖아 아 도쥐가 2마리구나 딜 시원하다 그러니까 딜이 장난이게 나오네 도쥐나리에요 도쥐 찾음 오 어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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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안돼! 살려야돼! 위험해! 목자님 위험해 못 살려요? 못 깨? 아 어쩌다가 키가 안눌려 이런 오 메딕 짜면 가능 가능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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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구나 메딕 탈수있죠 좋아 재미있으면 메딕 탈수있다구 야 하필 저때 잘하라냐 야 너무한데 야 지능이 아주 그냥 구할타이밍 그니까 근데 멋있다 준빈데 멋있다 좋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뭐야 미러스트리 피했잖아 피했는데 당했어 야 키가 안눌려요 이런 시간 충분해요 시간은 충분한것 같아요 야 위험해요 저 친구 디비전끼리 가면 멍참 모기가 됩니다 알고있어요 디비전끼리 가자 앉아 오케이 오케이 미러스트리 오케이 잘한다 으ft 깼다 오오오오오오 멋지다 이야 이 미치다 포위당했어 최대 피해자 왜 화면이 안눌리죠? 그러게요 단톡 단톡 들어오시면 되구요 힙! 끝났잖아 이제 아 아 슈크랩님께서 지금 힙을 못누르신대요 터치가 안된대요 어 지금 뭐 드릴게요? 진짜요? 지금 주시면 안돼요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있다가 방송 끝나고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가다 그래요 고스날이도 하다가 중간에 터치가 안되가지고 재시작한 경우도 있어요 스토리 오랜만이다 진짜요? 또 심프리즈 베스트 또 심프리즈 베스트 졸라맨 그리고 위에다가 파란머리 그리면 다 고발.. 아 거의 고스날이 고스날인줄 알고 자꾸 고발스부하니까 고발스부하잖아요 자꾸 지금 슈크랩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팅방에 따로 뭐라고 하진 마세요 네 스킵이 안된다고 지금 하시네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괜찮아요 네 다들 이해 못하실 분 아니에요 네 이해 못하실 분은 아니니까 핫쌍 지키려고 좀비가 아아아아 좀비가 되는거에요? 오오오 야 그런 경우에도 했구나 아까 아 현지에 지키려다가 아 그렇구나 진짜요 시어리더 아 근데 한가지 갑자기 궁금해진거 좀비고 국상게임이에요? 네 튕겼대요 아 국상게임이구나 어언지 이름도 한글이고 야 다 당하네 다 당하네 수업종환 아 이런 여기 배신자 아 힘 때문에 아 뭐야 이건 깨도 깬게 아니잖아 아 뭔소리 갑자기 배신자 곧씨나리가 왜 나와 어어 근데 얘네들은 살아있네 어 얘는 얘는 개잖아 디비전 씰이 닥터킨 개 아니야 아 그렇구나 디비전 씰이 닥터킨 벌써 여기서 나오는구나 아 ABC 하드별로 이야기가 다르구나 아 오 아 그래요 오 방금 다시 만들게요 멋지다 재밌다 경도는 다음 판에 한 번 더 노리미트 하고 자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저는 예 저는 구경할 테니까 도방 다음 판에 경도할게요 다음 판에 경도할게요 그리고 하 히 아 카드 깨면은 어 오 야 이거 나중에 혼자 해가지고 깰 수 있으면은 스토리 한 번 봐야겠다 스토리 괜찮네 도박하면 들어가야지 아 진짜요 아니면은 스토리만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저기 유튜브에다 올려도 되겠다 오 되게 재밌다 스토리가 재밌네 아 진짜요? 혼자서 이지 이지하면은 스토리가 다 안나오잖아 하드해야 되잖아 도박이라뇨 아 이미 다른 영상이 많구나 아 올라왔구나 이거는은 할 말이 없네 유튜브 각인 줄 왔더니만 네 유튜브 각이 아니구만 안되겠어 단판은 경도합니다 파이팅 딥원에서 예시리가 주는 아 진짜요? 다들 보셨구나 경도는 무조건 하고 만다 파이팅 근데 이거는 진짜 못 깨겠어 이거는 어려워 쥐들이 너무 힘들어 게임게 오 스킨 뭐예요? 어 진짜요? 4명이서 이거 7번 깼는데 8명 그렇지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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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주세요 제발 깨주세요 한번 깨는 거 보고 싶다 카드는 저 딸기 든 아 그렇구나 봐봐 이거는 어렵다니까 자 경도하겠습니다 경도할게요 음 그러니까 반전 허용 저는 반전 들어가고 시작하지 마세요 저기 바로 저기 그거 갑니다 배팅 갑니다 과연 어느 팀이 이길까요? 네 청팀이 이길지 홍팀이 이길지 지금 바로 고수 포인트로 고수 코인으로 배팅 배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 판은 이렇게 하고 잠깐 기다려봐요 잠깐만요 네 걸고 왔다 다음 판에 미러스트님 앙칼탄님 메랑님은 디비전 시리 같이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러스트님 앙칼탄님 메랑님은 디비전 시리로 네 고발 시보님 못하셨어요? 그럼 고발 시보니까지 해가지고 제가 빠지면 되니까 알겠죠? 뭐가 좋아 고발 시보 빠지면 더 좋은데 뭐가 아니 아니 지금 더 좋은 게 뭐예요?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자 시작하시죠 팬이에요 굿스레리 팬 너무 환영합니다 팬이시면은 유튜브 아직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는 아주 예의입니다 화이팅 이거 위치 발각하면 안 된다며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제 좀 방송이 느려지네 반응이 화이팅 야 3명이 여기 있네 화이팅 야 위험하죠 위험하죠 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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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죠 네 야 설마 야 반전 반전 여기 경도하는 사람밖에 없네요 하하하하하 아니에요 다른 것도 인기 되게 많아요 자 일단은 첫반 오 이쁘다 덫 대치마요 덮밥님 스킨 누구예요 이쁘다 대치마요 스킨 대치마요 스킨 스킨 디기뻐 네 다들 높으세요 고시난리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분들은 다 높으세요 도박이 인기 많은 거예요 도박이라뇨 도박이 아니고 베팅 베팅입니다 여러분 이유 이윤지 이쁘네 이름도 이쁘네 실제 이름이 이윤지도 있겠지 네 야 한번 잡을까요 매지컬 이윤지예요 할로윈때 판매해요 아 할로윈때 할로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다들 근데 다들 할로윈때 뭐하세요 야 2대2야 아직 몰라 할로윈때 뭐하세요 할로윈이 언제죠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분장하시고 홍대가시거나 그러시진 않겠지 저도요 저도요 맞아요 하나타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네 맞아요 할로윈때 게임해야죠 어디 나가요 아 제주도 아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세요 하나타님이 제주도 좋다 놀러가고 싶다 아시는 지인분이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놀고 계시는데 게임하겠다 그쵸 좋아 내일은 한글날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랜드님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우와 시청해 고추냐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참이면 해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안될 거 없습니다 선착순입니다 하지만 다음 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음 판은 좀 참으시고 다 다음 판에 선착순을 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팔로우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팔로우 하신 것 같은데 랜드님 아닌가 안하셨나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한 번씩 야 근데 다들 군비고를 잘하시긴 해 야 이번에는 적팀이 조금 불리한데 여기서 두 개 깨면 청팀이 이기는 거잖아 아 근데 무섭다 아 진짜 포돌인데 왜 이렇게 무섭지 네 분명히 경찰 경찰을 이게 죄도 없는데 경찰을 피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마스코트 자체가 무서워 어 진짜 무서워 포돌이 맞죠 얘 이름 포돌이 맞죠 네 아니에요 찔리다니요 물론 고시나리가 방송하면서 이런저런 발언 때문에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어 그래도 어 아니에요 야 이기셨네요 청팀이 이기셨습니다 지금 21분 시청해주시고 계시고요 청팀이 이겼으니까 아니요 단판은 디비전으로 가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디비전을 가야죠 야 근데 역배인데 청팀이 이겼는데 역배인데 23% 대 77%야 나 강퇴당했어요 네 네 지금 한 번 정해져 있어요 한 번 정해져 있어요 아까 저기 관전하신 분 위주로 좀 하려고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잠깐 디비전 아 디비전이 여기 있구나 참 옆배 달달 하하하하 자 들어오실 분인거는 저기 고바스보님 미러스티님 안칼타님 메랑님 들어오시면 됩니다 메랑님 저는 관전으로 들어갈 거니까 미러스티님 공리 수고많이 하셨어요 깨만다 안칼타는 즐거워요 우리 국어과님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쵸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바스보님도 수고많이 하셨어요 잘자요 뽑은 스킨 오 이쁘다 레니 불렀어 그럼 가지마요 레니 불렀어 가는거면 가지마요 사이언스 시작해요 이제 잘자요 카이토가 불렀어요 잘자요 네 고바스보님 잘자요 카이토가 불렀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잘자요 아 아기 대치님 수고많이 하셨어요 내일도 방송 있으니까 많이 놀라주세요 안자야지 왜요 자야죠 카이토가 부르면 자야지 카이토 어 누구 한 분 나가신거 아니야 설마 아니네 으앙 싫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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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닝 무슨 일이세요 곧씨나리가 싫죠 관전 나가신거 같아요 아 이런 괜찮아요 곧씨나리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것도 관전이니까 가능하십니다 네 고바시보라뇨 아 고바시보님 부르시는데요 네 아니 갑자기 나가자 지금 이런 갓겜 좀비고 아주 갓겜입니다 누가 스킵 안 눌러요 근데 튕겼대 아 니나뇨님 튕겼대요 튕겼대요 튕겼대 튕겼대 시겜에요 시겜 네 네 시겜에요 네 그대로 하세요 네 이게 갓겜이라서 어쩔 수 없어 네 시겜 하세요 네 좀비 한 명 불러 좀비 한 명 부르고 네 떨어져요 그냥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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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잘했어요 계속하게 나가면 안되지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돼요 네 나가면 나가면 안돼요 그대로 하는거니까 나가면은 더 복잡해져 네 자 들어오세요 역시 갓겜 아까 누구셨지 접도 오래걸리는거 봐봐 아 이런 렛겜 어떻게 미나류님은 좀 시간 걸리면은 다음판에 같이 하고 네 네 다음판에 같이 하고 이번판에는 그냥 시작해도 될까요 맞아요 갓게임이에요 그리고 그걸 방송하는 고시나리는 어 갓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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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갓시나리 자 그러면은 미나류님은 다음판에 하시고 시작하시죠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먹으면 돈까스날이에요 맛있긴 하겠다 돈까스 맛있겠다 돈까스 맛있겠다 진짜 야식 먹으면 안되는데 다이어트 중이라 네 다음판에도 딥할거에요 딥끼리 할거에요 아니 고구마돈까스죠 스킨까스 좀 아 네 지금 잠깐 스킨돈까스가 맛있어요 네 치킨 스킨돈까스 어차피 안빠져요 괜찮 화이팅 좋아요 매운돈까스가 최고임 아 아까 서버 연결 숨겼다는거 보고 좋은거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돈까스 내일은 내일 점심은 돈까스로 정했다 아 돈까스 땡긴다 아 진짜 돈까스 처음부터 영웅 나오셨는데 뭐지? 아 저거 그거 나왔구나 한칸 뒤로 하고 체력 25로 하는거 그거 나왔구나 저 80% 80% 60% 40% 다 안되네 하하하하하하 대단한데 그거 안되는게 힘드 그거 안되는게 힘들지 않아요 그정도면 네 그정도면 안되는게 힘들지 않아 소리가 약간 느릴 수 있으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방송하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 느려져요 네 이러면 안되는데 이래서 컴퓨터가 한대가 더 있어야 돼 며칠 뚫은거야 에? 며칠 뚫었다뇨 자 좋아요 확률 아 하핫 안되 돌아가셨죠 살려야되 확률 다 뚫었네요 80% 60% 40% 다 안된대 저정도면 안되는게 이상한정도인데 80%면은 그냥 주는건데 20% 도전 해봐요 한번 20% 도전 20%에 될지도 몰라 아 소리가 약간 느려 들어가는중 좋아요 야 이거 처음에 쓸 때가 생각난다 그때는 낭떠러지에 진짜 자주 떨어졌는데 됨 다행이다 됐네 우리 구호가님 안돼 들어가시면 안돼 안돼요 다행이네 20%라도 되서 되네 다행이네 20%라도 되서 다행이다 고수지나리가 없는 고수팀은 과연 깰 수 있을지 잠깐 조심해 나 고수지나리라구 하하 고수지나리라구 40% 이렇게 안나올 수가 있지 끝! 오오 딱 잘 살렸죠 딱 잘 살렸죠 좀비고다 갓겜 무슨게임인데 와 폭탄해서 두 분이 돌아가셨죠 한 분 살려요 폭탄이 날 억가해 ㅎㅎㅎㅎㅎㅎ 억가한다는게 무슨 뜻이에요 네 하하하하 오까님 화이팅 못 깨삭쇼 ㅎㅎㅎㅎㅎㅎ 야아아아아아 못 깨삭쇼 어떡해 ㅎㅎㅎㅎ ㅎㅎㅎㅎ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이번에는 하셨던 분은 잠깐 쉬시구요 억가당.. 진짜 진짜 억가당했어 안하셨던 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고스냐이드 참전 살리려고 갔는데 4명 다 한방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구억가님은 전판에 하셨기 때문에 관전으로 들어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트에 치셔서 죽음 그러니까 어 하실 분이 더 안계세요? 네 앙칼타님도 전판에 하셨으니까 잠깐 관전으로 가시면 되겠구요 저 할래요 들어와요 네 들어와요 14분 바로 주셨네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가보다 미러스틴님도 하셨기 때문에 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종고가 안 들어가지 네 반 틀고 잔다에 한편 맞아요 그럴지도 몰라 네 최아님 어서 오시구요 한 분 더 기저야듯이 자서 그러네 이렇게 하면 맞나? 구억가님 전판에 하셨고 미러스틴님도 안깔타님 추림님 안하셨기 추림님 들어오시면 되겠다 추림님 추림님 들어오세요 네 잘 들어오셨구요 이러면 맞죠 이러면 맞지 그쵸 이러면 구억가님이 전판에 하셨지만 다음판에 안하시면 되니까 네 저는 어차피 정해져있어요 네 저는 힐러가 정해져있기때문에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레니 방송보래요 방송봐요 방송은 봐야지 방송은 봐야 레니든 카이토든 추측사마든 아니에요 방송은 언제나 방송보는건 옳습니다 여러분 추측사마 이번 관전자 맞아요 버프 조금 느린거 양해부탁드립니다 소리가 조금 느려요 반응속도가 동무 쪽쪽 가자 아 오지마 악 죽었다 빠레오 빠레오 저들 살려줄게요 구억가님 저만 믿으세요 아우 든든합니다 가시죠 미래요 세체카도 안뜨네 좋아 뭐야 아 폭탄 때문에 돌아가신거였구나 가시죠 어 폭탄 때문에 죽을뻔했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따라와 네 지능을 가지고 있는거 같애 폭탄 뭐야 폭탄이 순간이동해요 지금 하하하하 그럴 수도 있어 충분히 가시죠 좋아 레츠고 안돼 내가 살려야겠어 왜 자꾸 돌아가시는거야 돌아가시면 안된다구 안돼 위험해 골씨나리가 유일한 희망인가 자 에너지 좀 충전시키시고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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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에너지 충전시키셔야 되요 아까 전처럼 똑같이 당할 수도 있단 말이야 제가 제가 칸토 넣겠습니다 칸토 못넣던걸로 아니 진짜 따라와 저 폭탄들 나쁜 나쁜자식들 아냐 엥? 메타무? 가자 저도 카운터 넣을 줄 안다구요 칸토 진심 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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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만 눈감치 말라구요 그 피나리가 이런 활약하면은 클립도 따주고 이것저것 해야죠 오오오 뭐오오 음 저 코너 듬뿍 계속 나왔고 힐로وب walking 살고 싶어서 눈을 가는겁니다 그렇구나 살고 싶어서 눈 감으면 어쩔 수 없죠 이제 에너지 빠뜨 가득가득 찰 겁니다 여러분 틸냐 장난 아닙니다 까득까득 찰겁니다 여러분 힐량 장난아닙니다 들어가시죠! 얼른 이 테이.. 이 스테이지 가시죠! 확실히 열두시 넘어서도 안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셔 열두분이면은 많이계신거야 지금 이시간에 열두분이면 진짜 많이계신거죠 가시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지속시간을 한게 아끼지? 열두... 어어허헣헣헣 오 라임 라임 괜찮았쩌요 오 라임괜찮았쩌 열두시락야 열두분 야아 라임괜찮았쩌 오케이 뭔소리 그런거 없어요 그런거 없어요 에너지 금방금방 찰겁니다 아 나 죽었다 아 위험해 왜 잘했어요 다른칵이죠 뭐야 나 죽었어 이제 언제 또 이렇게 된거지 나부터 그치 저부터 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세요 그냥 제가 살린거니까 가세요 그냥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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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시죠 갓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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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이랑 지금 행동이랑 안맞는 갓겜 추리님이 에너지가 없으셔 위험해 3회 하죠 왜 왜 3회도 괜찮긴한데 그냥 일부러 올랐어요 아 일부러 하신거구나 됐어요 추리님은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에너지 채우시고 유대감인데 그렇긴한데 이렇게 느리게 해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딜 넣기가 쉽지 좋아 대처좋아좋아좋아좋아 아 아프다 합격날끼리 뭐 자꾸 달래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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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이 시간에 12분이면 많이 계시는거죠 위험하다 오케이 됐다 빵떡이랑 나네 흐흐흐흫 아니예요 다른분들 다 계세요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곱씨나리 팬님 하라구요! 곱씨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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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씨나리 방송이라구요. 곱씨나리인데 곱씨보님이 더 팬이 늘어라는 거는 내 착각인가? 네. 빵떡이란 말하시죠. 서바이벌로. 곱씨나리 팬이 점점 더, 곱씨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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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씨나리래. 별명 또 늘었네. 곱씨나리님 팬이에요. 하라타님 감사합니다. 네. 역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곱씨나리가 되겠습니다. 네. 곱씨나리님은 랭규에 들어오시면 팬이랑은 절대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곱씨나리를 믿어라. 곱씨나리를 믿어라. 곱씨나리가 캐리합니다. 이제. 랜 찬양, 랜 찬양. 버프, 오케이. 에너지 버프. 됐어. 에너지 버프는 이제 전설 찍었다. 충분해. 얘네들 슬로우 버프 한번 걸어주고. 슬로우. 슬로우는 뭐, 너프죠. 에너지 금방금방 찰겁니다. 랭규 들어갈래요. 뭔 소리에요. 아! 위험하군. 어서오세요. 아, 이게 아니구나. 위험해! 위험해! 음... 고박씨보는 신이야. 뭔소리에요. 마치... 신세계의 신 같잖아요. 그러지마요. 얘네들... 넣고 걸어주고. 얘네들 스피드 넣고 걸어주고. 어... 이건 직육시간 해야돼. 그래야... 되니까. 문제는 조기 하나도 안 걸렸네. 아니, 안 들었어요. 랜... 그, 드... 들어가긴 했는데 랜이 나오니까 바로 스킵했어요. 네. 유대감... 합병 날씨니. 흐흐흐흐흐. 힛! 가자. 뭐야, 나 죽었어. 내가 먼저 죽었어. 살릴 수 있어요? 살렸다. 감사합니다. 네. 살릴 수 있다. 어, 다행이다. 죽을 뻔했네. 에너지를 금방 찹니다. 오, 위험해. 위험해. 랜 밀었으면 안 지고. 뭔소리에요. 아... 위험해. 뭐가 레알이에요. 레알은 없습니다. 굿! 굿! 오, 오케이. 딜 잘 들어간다. 오게.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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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아우, 와우. 하하핳하핳하. 아, 자꾸 채팅에 눈을 뗄 수가 없네. 채팅이 더 재밌어가지고. 어떻게 방송보다 어그로 더 잘 끄는지 오히려 여러분께 배우고 싶으면 말이 안나오네 얼마나 배우고싶으면 말이 안나오겠어 오케이 잡았어 이걸로 이제 보스는 깬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최대 체력 아 뭘로 해야 되지? 지속시간은 이제 의미가 없는데 유화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이제 이거 이거 해야돼 해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이번엔 좋게 나왔어요 나쁘진 않아 자 깨져 깨고 유튜브 박제 들어가죠 깬 것들은 다 유포도 박제 들어가합니다 깬 것들은 다 유포도 박제 들어가합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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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 수 있다. 좋아. 깰 수 있다. 운이 날 수 있다. 이제부터 좀 어려워. 저 독 100%여서 괜찮아. 독 100%예요. 상лишком 위험해. 와. 나 죽었어. 이길 빗겨. 이길 수 있겠지? 이길 수 있겠지? 역시, 역시 렐은 안 믿었을 때 이겼습니다. 가집하자 이게 고스낤리라고 이번에는 많이 깼어요 굿 굿 굿 끝 뭔소리야 랜 안 믿었다니까 놀이 밑 한번 갈까요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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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만 들게요 다시만 들게요 비번 안 걸었어요 죄송해요 다시만 들게요 다시만 들게요 네 멋져요 감사합니다 사나타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 같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섯 분 여덟 분 딱 꽉 찼으면 좋겠는데 안 찰 거야 분명히 오 일곱 분 일단은 뭘로 할까요 뭘로 할까요 진좀 3는 너무 어렵고 아 이거 할까 에피소드 제로 퀴아님 어서 오시고요 노노노라는데 아 오래 걸리면 안 되지 잠깐 오래 걸리면 안 되지 진좀 3이 한 번 더 가죠 하드로 음 진좀 3이 하드로 한 번 더 가죠 그러면 저는 메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유20입니다 단지 단지 단지님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채널 비밀번호 4입니다 방제에 딱 적혀 있어요 채널 20의 비밀번호 4라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관전 가고 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당기세요 그러니까 제가 관전 들어가고 들어 들어가세요 네 하게 해드려야지 우리 너희홍님 들어오세요 너희홍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너희홍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 안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셔야 된다니까 네 오케이 이러면 맞아요 네 아니요 수리난 못봤는데 그거 재밌다고 난리 났던데 레고닉님 출책 감사합니다 24연속 우리 레고닉님도 점점 치킨에 가까워져가고 있어 아 진짜요 근데 그거 막 논란도 많던데 그 뭐 목사님 뭐 원래 진짜 목사님 그분은 뭐 어쩌저쩌고 해가지고 진짜 그게 아니다 하면서 상어장님 출책 감사합니다 출책 감사합니다 출책 깜빡하신 분은 출책 한 번씩 네 인기일수록 논란 있는 법 그러니까 곧씨나님도 논란 논란 새끼일까봐 걱정이 돼요 어떻게 그러면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 곧씨나님도 논란은 없습니다 네 내일 당시에 뿐테 어때요 논란 없는 논란도 제가 만들 건데요 자 시작하시죠 네 시작하세요 네 화이팅 진종시리 하드모드 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꽉 찼기 때문에 굳이 리방 안 할 거니까 계속 계세요 나가지 마시고 논란 만들지 마요 안 그래도 없는 인기 더 없어진다고요 이러다가 맨 처음 방송 때 한 분도 안 오셔서 저 혼자 원맨쇼 했던 방송도 있단 말이에요 원래 첫 방송이 그렇지만 막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얘기는 해야 되니까 첫 방송 때 기억난다 막 지금 막 저 혼자 막 얘기하고 저 혼자 질문해서 저 혼자 대답하고 그거 재밌어가지고 처음에 들어오셨던 분이 K로 시작하시는 분 아이디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전 게임 프로게이머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아우 되게 열심히 방송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꼭 성공하실 거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용기를 받고 방송을 너무 열심히 했었어요 네 근데 제 얘기보다도 지금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요 네 그대로 하세요 네 그대로 하세요 나가지 마세요 네 나가지 마세요 자꾸 혀가 꼬이네요 네 곧씨나리의 대화는 중요치 않았어요 네 한 분도 안 계시면은 제가 들어갑니다 들어오시면은 제가 계속 그거 보고 있고요 음 들어오셨구만 없는 논란 곧씨나리는 논란이 컴셉충 온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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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셉충이라니 큐안님 키안님 랜교주를 믿으셔야 안되겠다 이게 랜을 너무 원하시니까 다음의 대화는 제가 랜하고 대화하는 영상으로 쇼츠 영상을 하나 올려야겠다 어차피 지금 영상 그거 올리는 거는 다음 주부터는 일일 일영상이어가지고 그거는 올릴 생각이거든요 대화하는거 그게 인기가 너무 좋았어 저기 누구냐 누구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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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호이 외쳤던 애가 누구였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없나? 원더호이 에무! 맞아! 에무 에무하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조회수가 거의 700회 가까이 나왔더라고 맞아요 에무 그래서 에무랑 대화했던게 굉장히 조회수가 높게 나와가지고 스카샤네나 제가 운 하나는 좋아요 운이 하나는 좋아가지고 어? 제로하는거에요? 아 힐이구나 마호유 주세요 제 유튜브 들어가보시면 다 있어요 마호유 뽑은거 스카샤 뽑은거 루이는 안 뽑았는데 루이는 못 뽑았지 마호유 필요없어요 허리래잖아요 루이 주세요 저는 에무 에무 카이토가 안나왔어 카이토가 남아야돼 어 마이트로 들어가셨다 안돼! 위험해! 뽑이기 시작했어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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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위험한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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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아 야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운거 같아요 나가지 마세요 네 그대로 할게요 빡세져 그렇죠 완전 빡세져 스포트라이트 근데 마에스트로가 더 낫지 않아? 그러면은 마에스트로? 스포 가봐요 재미로 아 스포트로 고발 씨보라뇨 그것도 모자를 벗셔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어? 그러면 안 돼요 지금 14분이서 보는 아주 갓겜 방송이라고요 갓방송 스포는 녹이는 거죠 그쵸 녹이는거 그 착각해가지고 라인님 나 지금 이분 싫어 퀴아님 싫어 네 이거 지금 합치니까 퀴아고 씨나니 되는데 이렇게 겹치면은 고씨나니는 안되는구나 들어 드럽대 드럽대 지금 고씨나니 보고 드럽대요 지금 야 드럽대 드럽대요 네 렌은 위대하다 야 다들 스포트라이트 네 스포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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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세요 네 야 재밌겠다 이거는 깨면은 대박이다 이거는 내가 유튜브 따로 올려놔야겠다 뭔 소리야 저보고 더럽다며요 엄지님은 저한테 더럽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네 어딜가요 어 대기방에서 멈췄대요 어? 완전 갓겜인데 네 이것도 히겜이 되겠는데 네 버그 다시 시작하셔야 돼 네 틀렸다 네 돌아가셨다 다행이다 틀렸어 다행이다 우와 근데 확실히 되겠다 한쪽만 뚫어도 되겠는데 한쪽만 뚫을게요 한쪽만 아 근데 저 사과 먹는 애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한쪽만 뚫으면 되잖아 근데 스포트라이트니까 아 그러네 사과 먹는 애를 못 죽이면은 저렇게 앞으로 가는구나 안 돼 딸기 든 애가 어 자 나가지 마시고 그대로 하세요 딸기 좀비가 딸기 좋아해요? 에바야 뭔 소리야 나 나 하지도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버텼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올 마일 스트로 올 마일 스트로면은 알겠습니다 한번 나갔다 오세요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전 안 나 전 나갔다 올게요 안 올게요 하지마요 한 번 더 나가셨는데 올 마일 스트로잖아 마일 스트로 마일 스트로 네 말씀하세요 나 일어났어요 네 너 일어났는데요 네 한 분이 더 나가셨기 때문에 오케이 들어오셨나 자 이번엔 올 마일 스트로 고 좀 넓긴 넓어요 이 정도 야 근데 헷갈리겠다 헷갈리겠다 딸기지 때문에 그러네 해보자 뭐야 죽잖아 바로 죽네 와 어떻게 내가 제일 먼저 죽냐 알겠습니다 얼른 뛰어오세요 야 근데 녹는다 녹는다 녹아 녹아 아 그렇지 그렇지 노일이긴 하지 야 마일 스트로가 첫판에는 좋다 나쁘진 않네 깨나 깨나 아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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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게 나가지 마시고요 들어오시면은 제가 자리 양보해드릴게요 우리 하나타님 됐어요 들어오셨어 좋아 이제 시작이야 저 안 들어갈게요 모두 아래서 두 번째 칸? 네 말씀하세요 다들 저를 찾으시는지 네 일어나세요 저는 일어나고 있어요 아 아 아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래서 고시나이니 일어나 아 아 하고 있어 아 아 아니야 자꾸 게임시장에서 자꾸 현실 생각에 꺼내지 마요 진짜 현실Get 꺼내지 말라고요 진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화이팅 얼마에 화이팅 이번엔 죽지 말고 한번 가보시죠 돌아가십시오 어렵다니까 야 야 녹는데 잠sized 웹퍼짐 어? 야 깨겠는데? 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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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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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technologies 깨 dónde 깨라 깨倔 들어가 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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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꿍 빵상빵상 빵상 빵상 으아아!!!! 야.. 좋다 한 번 더 해 한번더 야 Venezuela 좋다 야 그니까요 또 또 또 저 여깄다구요 저 여깄어요 이렇게 겹치면 되겠지 더 잔인하다 더 잔인하다 더 잔인하네 이걸로 저기 디비전까지 생기면 재밌겠다 한 명 스파이가 있어요 봤어요 저도 한 명 봤어요 그 스파이가 제대로 깰 수도 있을지도 몰라 화이팅 화이팅 한 분 돌아가셨다 큰일 났다 두 분 돌아가셨어 세 분 이야 한방에 가네 한방에 와 무섭다 더 잔비 꿈에 나올까 무섭다 스파이 벌 받고 죽었다 도미노 피자가 아 도미노 아 도미노 설마 또 여기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마요 진짜 저 여깄어요 저 여깄어요 여깄다구요 봐줘요 저 여깄다구요 여깄다구요 된장 아시아 중에 아시아잖아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고 아시아이를 보고 나리님이라고 있는데 나리가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 나리님을 보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를 보질 못하고 있다니까 이건 아시아 중에서 아시아잖아 지금 아시아 중에 아시아잖아 나 여깄다구요 저 여깄어요 저 여깄어요 봐주세요 네 저 여깄다구요 저 여깄어요 네 여깄다구요 네 쟤는 아니라고 네 쟤는 아싸고 아싸보다 더 눈치를 못채면 진짜 킹 아싸 아니야 네 소통하죠 뭐 게임함을 소통하면 되잖아요 게임함을 소통하면 돼요 지금도 소통하시면 돼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사위관님 도添고 우 야 멋있다 깰수 있어 깰수 있어 제발 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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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én자 깰자 깨자 깨자 깰자 한 번 더 돌아가셨다 위험해! 고민했다! 야 이거는 야 야 하나나르미님 차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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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안돼! 어렵다 진짜 어려워요 야 근데 올 마에스테로 하면은 첫 번째 판은 충분히 깰 수 있을 것 같아 올 마에 한 번 해봐요 올 마에 뭐야 나 깜짝이야 놀랬다 올 마에 한 번 해봐요 아 언터처블 저 여깄어요 여깄다구 나 여깄다구 여기좀 봐줘요 여기좀 봐줘요 저 여깄다구요 자 제가 안보이나요? 저 여깄다구요 저 아샤보다도 더 눈치를 못채면 제가 진정 아샤가 되는거잖아 안돼요 저 여깄다구요 저 여깄다구 여깄다구요 여러분들이 방송각을 만들어 주시네 네 저 여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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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깄어 여깄어 아이디도 뜨잖아 근데 왜 박씨를 보고 곱씨나리라고 하냐구 네 저 뭐좀 빨리하고 오케이 오케이 저 여깄어요 여깄다구요 저 여깄다구요 저 좀 봐줘요 저 여깄어요 여기 으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웃사이더는 곱씨라 이러 안된다구요 저 여깄어요 아웃사이더 변하셨네 아니에요 변하라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주신거죠 제가 아웃사이더는 아니라고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바시 종류 잘자요 아마 큐아님께서 잠깐 뭐 좀 하고 온다 했으니까 금방 오실거에요 깜짝이야 나 꺼진줄 알았어 포부스 선전 제일 바보이신거 아니에요 포부스 선전까지 될정도면은 그래도 유명한건데 아직 유명하지도 않은데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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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 아우 아우 야 근데 한상간이다 한번 이렇게 돌아가시면 다 돌아가시는구나 도가님 위험해 야 저거 한방이네 야 어렵다 어렵네 자 니가 아웃사이더지 고스나리가 아니야 자 전 여기있어요 여기있다구요 여기 한번 봐줘요 여기있다구요 저는 여기있다구요 템플은 뭐에요 네 올 템플은 뭐에요 템플이 어딨어 게임 속에서도 아세가 돼버렸어 오른쪽 위에 아 검도 파이팅 이걸 깨는걸 보고싶어 저를 위해서 깨주게요 라고 하면 못깨실테니까 여러분 실력대로 깨주게요 여기가 너무 어려워 이번엔 깰수 있겠다 느낌좋아 느낌좋아 안돌아가시면 느낌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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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돌아가셨다 한번 더 돌아가셨다 아직 24초 남았다 차로선이 돌아가셨다 안돼 깰수 있겠다 깰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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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는걸 보고싶어 깨수 깨수 야어어어 깨수 근데 힐러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힐러 없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들 갇히셨습니다 요 와우 컴온 요 나는 고시나리 언젠가 갓 스크리머가 될 갓 스크리머가 될 고시나리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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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아그로 깡으로 버텨요 4명 남았는데 예 깰수 있겠지 네 네 깼네 오 아직 못깼네 야 첫번째판을 어떻게 깬건데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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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첫번째판만 깨면은 뭐 나머지는 어렵진 않네 첫번째판 난이도가 헬이었네 고시다 최대한 안죽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돌아가시면 큰일나요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 큰일났다 다섯분이 살아계시니까 괜찮습니다 네분 네분 이어서 힐러가 중요하긴 하구나 세분 두분 한분 아쉽다 깰수 있었는데 아쉽다 힐러만 한명만 딱 있었으면은 깰수 있는건데 왜 한방일까 왜 한방일까 와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번엔 다른걸로 해봐요 오늘 에피소드 다른걸로 해봐요 에피소드 CD가 너무 사기다 어 누구한분 나가셨는데 시어로즈 에피소드 CD 좋아 들어오셨고 하드인 개사기입니다 아 진짜요? 저기 있어요 여기있다구요 레아님 여기있어요 고시나리 여기있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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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웃사이더 말고 고시나리 보라고 진짜 고시나리 여기있다구 나 여기있다구 나 여기있다구 어 그치 나를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셔 영원만 나와있어요 아싸라싹 그래요 네 누구세요라니 누구세요라니 이런 컨셉 컨셉 하시는 분들 네 네 이게 본체예요 이게 이게 본체입니다 네 제가 이게 본체입니다 네 안돼 여기있다구 고시나리 여기있다구요 나리님 뭐예요 이건 또 뭐예요 얜 뭔데? 얜 뭐예요?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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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거야 아웃사이더에서 이제 아예 사람으로 안보네요 아웃사이더는 적어도 사람인데 근데 사람도 아니네 나는 이제 어패원님 잘 오셨어요 코코아 안녕하세요 개구리다 닥터프로그래 닥터프로그래 아 젠장 고시나리가 사람이 아니게 됐어요 이제 개구리가 방송하는 네 고시나리 방송 네 히어로즈 에피소드2 네 실험놈 개구리가 실험놈 아 매번 방송할때보다 실험당해요 네 내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게 맞는가 생각도 들고 실험도 들어요 네 맞긴 맞지 그래도 우리 어 고시나리 방송 보고 어 재밌게 어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거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아직 몰라요 열 분 열 분 열 분 계십니다 딱 열 분이네 여기 딱 계시는 분 다 아니까 다 히트하면 틴커벨은 어떻게 잡죠? 라고 하시는데 틴커벨은 히트로 못 잡나봐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놀래라 그냥 버티기 그래요? 난 잡으면 돼요 아 몰라 시작하시죠 다 히트야? 저 개구리 누구야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호시 젠장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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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달려 달리라고 달려 저 개구리는 누구야 이런 한몰이 벌써 돌아갔어 안돼 한 번이 더 돌아가셨어 아 제가 틴커벨이구나 틴킬 장면 너무 예상되네요 그러기 까요 애초에 틴킬하자고 한거였으니까 네 틴킬하기 전에 그냥 끝났는데 여기 난폭운전에요 면허를 다들 있으시고 운전하시는거 맞죠? 네 다들 면허 있으시죠? 네 면허 있으셔야 됩니다 네 자폭 엔딩 나린니 차라리 아웃사이더가 좋았다 네 차라리 아웃사이더가 좋았다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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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래 아 젠장 나린 알겠습니다 하나타님 시공 많이 하셨어요 내일 또 방송이 있으니까 놀러오세요 잘자요 구독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잘자요 시작 너무 재밌었어요 내일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잘자요 좋아 어 이번엔 다른거네 이건 뭐야 에피소드 뭐예요 오오오 쿠컬이다 쿠컬이다 아 에피소드 3 히어로즈 아 오케오케 이건 뭐야 아 때리는거구나 뭐야 뭔데 저렇게 하는거야 히어로즈 3 아 저게 미는거구나 어 깼다 아 저렇게 때리는거구나 아 구름가지고 하는거구나 개그리 누구에요 의도가 불긴한데 야 이거 다 밀리는거구나 근데 오히려 좋은데 돌아가시면은 다시 처음으로 가가지고 다 잘릴 수 있는거잖아 한마디로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깨는거네 나쁘지 않은데 어 그래도 에너지가 점점 달고 있긴하네 아 저 책이 다 없어지면 이길게 있는거구나 오케이 이해했어 아 저 책이 다 없어져야되는거구나 책을 다 잡으면 되는거네 책이 다 잡으면 되는거네 으아 다살라라 하네 오오오renalstoff 이번에 책이 안살라'진거같은데 어쨌든 에너지 다는걸로 화이팅! 이기겠습니다 아 책은 저 책을 소환하는거구나 끝났네 있겠네 어렵지 않네 지금까지 했던거 중에서 진종끼리가 가장 힘든거같은 첫판이 위험한데? 위험한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못깨나 못깨나 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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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깼다 멋진데 멋진데? 깨겠는데 이거 저 식물은 뭐야 아 저 눈이 빨간색이 되있는거는 저기 준비한테 밝았다는 뜻이구나 오케이 하나씩 배우고 있어요 지금 준비고 렉만 없으면 갓겜 10분 깨서는 걔도 지켜주실거 감사합니다 땡이 깼고 뭐야 누가 사람이 있어 저거 저거 밀리면 죽는거구나 음 음 나쁘지않아 초대형 오드리 이름이 초대형 오드리 이름이 초대형 오드리야 꽃길 얼른 때려야되긴 하는데 꽃길 못 때리는구나 오 오 당하셨다 먹힌거야? 못쇠하나? 와 먹혔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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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어 와 잔인하다 먹히면 못살아나요 굿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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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떨어지는거 조심하시고 이야 한방에 그냥 바로 가시네요 아이고 마이닐 돌아가셨다 떨어져서 돌아가신게 아니기 때문에 살릴 수 있죠 아이고 마이스크로님 스킬 쓰시다가 돌아가셨다 아 미러스크로님 나 마이스크로래 근데 어떻게 해 이런거야 이런 왜케 많이 돌아가신거야 안돼 살아야된다고 좋아요 큐아님 잘하고 계시구요 period 마이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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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오 클낫다 레아다노님 사셔야 돼 아 이런 흐하핳하핳하 흐하핳하핳하 어 소주곤님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워와 시청은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들어오시면 하실 수 있어요. 같이 하실래요? 소주곤님 13분! 13분 늘어나셨어. 사람 먹지 마세요. 뭔소리에요? 진격 2 하세요. 진격의 날이 2. 진격의 날이래. 진격의 날이래. 왜 이러지? 피곤한가? 잠 잘 잤는데? 진격의 날이가 뭐야? 진격의 좀비 2. 잘못 말했어요. 진격의 날이라니. 내가 들어갔잖아. 관전해줘요. 한 분 들어오고 있어요. 네. 네. 진격의 날이 에피소드 3. 관전하게 좀 허용해줘요. 국어과님. 네. 오케 됐어요.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오세요. 소주곤님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채널 20의 비밀번호 4입니다. 봐봐. 이게 제가 저기 그 채널 20의 비번호 4라고 적어놨는데 아무도 모르셔. 뿌테나리가 그립네요. 그럴게요. 네. 자. 들어오셨습니다. 양옥덩님. 잘 오셨고요. 자. 고르시는 대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깨시면은 바로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거니까 편집해서. 깨신 거는 다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겁니다. 깬 걸로. 여러분 이름 들어가면서. 깨세요. 담남님. 이 시간에 오시다니. 고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오늘 우개리님 방송에서도 못 뵀던 것 같은데 담남님. 네. 이제 토요일이나 이럴 때는 좀 늦게까지 하려고요. 다음날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저녁방송으로 해서 좀 늦게까지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못 들어왔어요? 들어오신 줄 알았는데? 네. 괜찮아요. 우리 날이꾼 여러분은 양보심이 깊으셔가지고요. 양보해 주실 거예요. 아아, 8시쯤에 가셨구나. 아싸는 외출해도 할 게 없어가지고 외출을 안하는데 역시 이니샤입니다. 우리 담나님은 이시아죠 네 고씨나리가 그랬죠 네 아까 아까 저기 아웃사이더 캐릭터 보고 고씨나리님 일어나세요 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우리 어 나리꾼 여러분 이제 아싸가 아니고 개구리를 보시고 고씨나리님 나리님 얼른 일어나세요 계속 얘기하시는 분 야오토님 나 이거 좀비인줄 알았어 네 출책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와주세요 내일은 즐거운 한글날이에요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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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판은 닫게 이거는 고씨내도 깼는데 뭐 이 힐러가 없으면 못살아나봐요 아 오늘 한글날이구나 뭐 어쨌든 그쵸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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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진짜 야 내 짠 최종대원님 그리고 각야나를 만든 우리 어 저기 뭐죠? 윤 뭐였지? 누구였지? 기억이 안난다 기억이 안난다 기억이 안난다 아 진짜 역사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나 그 있잖아요 처음에 한글 있잖아요 저기 한글을 지켜야 된다 일제감정기 때 우리 한글을 뺏으러 분명히 올거다 문화는 언어다 하면서 한글을 지키려고 사전 편찬하신 분 있잖아요 여러분 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시작하셨던 분 기억이 안나네 오오 여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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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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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네 오 깜짝이야 놀랬네 깜짝 놀랐네. 갑자기 전멸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네. 안 피곤하세요? 윤봉길? 윤봉길? 윤봉길은 아니에요. 윤봉길 선생님은 저기 윤봉길 선생님은 도시아프칸 아닌가? 도시아프칸. 도시아프칸 휘동포탄. 그니까 우리말사전이었어. 우리말사전이었고 처음에 그거를 하시다가 천천을 하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다시 뜨지말씀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게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영화. 영화 이름이 또 기억이 안나네. 아 말무이 맞아요. 말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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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말무이. 역시 여러분들 천재야. 자꾸 좀비인줄 알아. 야옹덩리 자꾸 좀비같애. 누군지 기억이 안나. 누군지. 좀비고에 집중을 하자. 이따 끝나고 나한테 말씀해주시겠지. 지금 좀비고에 열축을 해야되니까 말씀을 못하시는걸거야. 안돼! 내 하나님 돌아가셨어. 양옷덩님 아무리 봐도 저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좀비인데. 아 누구같더라. 기억이 안나네. 안돼! 오케이. 양옷덩님 사랑하셨고. 사월호사님. 사탕패어님 사랑하셨고요. 미러스님 잘하고 계세요. 아이고 돌아갔다. 구억관이 왜 처음에 계세요? 네. 일부러 뭘 놓이셨나? 왜 일부러 처음 쪽에 계시지? 네. 자 좋아요.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아드 아론인만 제대로 살리면 충분히 깰 수있어요 이거는. 깼어. 찾았다. 됐다. 됐다. 굿! 아! 그렇구나. 아! 어! 그런 깊은 뜻이! 아! 메딕 잘 간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난 왜 거기계신가 했어요. 역시 머리가 좋으셔 화이팅 갓라님은 오늘 저기 그거 보셨나요? 저기 오늘 한강인가? 거의 더 여의도인가? 불꽃 축제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왜요? 설마 튕긴 건 아니겠지? 슈크림님께서 지금 채팅하시면 안 되는데 채팅을 하셨다는 얘기는 튕겼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설마 그러지마 설마 그러면 안 돼요 튕기지 마세요 튕기지 마세요 아 듣긴 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사람 많은데 싫어가지고 안겼거든요 사람 많은데 싫어요 오늘 인파가 진짜 많이 몰렸다던데 아싸라사시는 게 아니고 아무도 말씀 안 하셨는데 아싸라싸라 싫다고 얘기한 건 저 혼자고 막 피곤해요 얼른 자요 좀 아냐 적자요 얼른 잠시 하죠 나 자꾸 양호떡님 저거 같애 좀비 같애 양호떡님 좀비 같다니까 지금 근데 가면 피곤해져요 맞아요 더 피곤해요 맞아요 더 피곤해져요 저걸 누가 인간 스킨으로 보겠냐고 호떡을 아무리 봐도 좀비인데 음 살아났군 음 살아났군 깜짝이야 저는 우리 슈크레임님께서 튕기신 줄 알고 놀랬잖아요 흐흫 그냥 돌아가시고 나서 짬이 나니까 시간이 좀 나니까 그래서 채팅 남기신 거였구나 아주 좋아요 아주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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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케오케오케 미러스티림이 있겠다든지 살려주십니다 눈이 눈을 가렸어 눈을 가렸다니까요 눈을 가렸다니까요 봐봐 저같아도 양호떡님 보고 뒤로 도망갈 것 같애 시간 끌어줘요 시간 끌어줘요 시간 끌어줘요 충분히 깰 수 있어 괜찮아 좀 있으면 차라나요 우리 미러스티님께서 좀 있으면 차라납니다 그렇지 그리고 다 살리고 그렇지 좀비곡의 허준 야 좋아요좋아요좋아요 메딕 극한 직업 인정 인정 솔직히 인정 솔직히 인정 이게 다 좀비들 때문이에요 다시 wysok 자 린정 흐하하핰하핰 굿! 야 흐흐흐흫흐흐흐흐흫 이거 시킨 진짜 이쁜 거 나오셨다 근데 눈을 가렸는데 어떻게 앞을 보고가지 위험해 좀 있으면 살아납니다 미러스쿠님 양호떡님 다 살아납니다 지금 세 분 남으셨는데 미러스쿠님 살아나시면 바로 그냥 회복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좋아요 사울사님 살리시고 좋아 깨겠네 나 저 쥐 싫어 나 쥐땜에 죽은적 많아가지고 저게 저렇게 쥐 나오잖아 둘 편히 들어가셨다 안 돼요 오케이 미러스쿠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멋진데 구워가님 풀메타 피스트가 쓰러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거야 위험해 위험하다고 깬건가 위험하다 미러스쿠님께서 살리고 계셔요 기다리세요 가고있어요 으으워 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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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처 없애고 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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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야 큐아님 왜 돌아가신거야? 준비 없었잖아 좋아좋아좋아 살아나고 있어요 미러스틴이 살아나면 큐아님 자동으로 살아납니다 좀만 좀만 버티세요 다 살아납니다 어 도착했네 끝났네 끝났네 다행이다 쥐인것 같은데요 쥐 아 나 쥐 싫어요 쥐어짜 어디서 어떻게 나오지 모르니까 쥐 땜에 몇번 죽고 막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도장선생님 판 해줘요 에피소드 1 도장선생님 미러스틴님만 살아났면돼 됐다 살아났는데 타이밍이 안좋게 타이밍이 안좋았어 아 아깝다 미러스틴님 타이밍이 안좋았어 그래도 타이밍이 살리셨기 때문에 다행이네 야 근데 진짜 준비가 무섭게 생겼다 굿굿굿굿 근데 이 놀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무슨 놀이였더라? 어디서 들었지? 굿!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 밀었으면 뒤 돌아가셨다. 위험해! 이럴수님이 얼른 살아나셔야 돼. 화이팅! 이길 수 있어. 괜찮아요. 야 진짜 설마 이때 살아나진 않겠지? 설마 이때 살아나진 않겠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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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멋지다. 야 멋지다. 야 얘들 빠르다. 굿! 깬거 왔다. 굿! 깼소. 에피소드 원해줘요. 나 교장 선생님 보고싶어. 교장 선생님 보고싶어. 에피소드 원해줘요. 에피소드 원해줘요. 나가셨네? 수고하셨어요. 이제 다들 주무시러 가시는가 보다. 알겠습니다. 샤워쌤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시청자분 숙제를 스킨 맞춰서, 게임하기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어어어... 반 이상 죽어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고씨나리가 들어가야지. 한 분 더 양호떡님 나가셨다 해커? 해커는 좋은 들어와요 알겠습니다 패언님 잘자요 힐러가 진짜 극한 직업이구나 몰랐네요 들어와요 같이해요 힐러 힘들다니까 힐러 제가 할게요 딴 거 하세요 어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 잘 맞았던 거예요 힐러는 제가 할게요 오케이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다시 들어오실 거예요 마인견이 들어오세요 자유20의 비번호 4 스푼 라디오? 스푼 라디오가 왜요? 스푼 라디오 왜? 스킨이 나린인가 다음은 스푼 라디오가 어딨죠? 목소리가 비슷함 아 그래요? 게임 잇네임 4 그냥 에피 1은 쉬워서 그냥 해둘게요 아 진짜요? 스푼 라디오 많이 들어보긴 했어 근데 저는 주제가 없어가지고요 뭐 라디오를 해도 디비전 하고 싶다 다음에 해요 네 어? 왜 강제 퇴장당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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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강제 퇴장당한 거예요? 왜? 왜? 제가 왜? 왜 강제 퇴장 왜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게 아니고 나갔네 왜 튕김? 다시 해요 다시 시겜 시겜 가죠 네 시겜 가요 시겜 가요 시겜 가요 시겜 네 한분이 더 한분 더 즐기실 분이 안 계셔잖아 네 가요? 아 괜찮아요? 시겜 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한분 더 즐기실 분이 튕기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같이 예 같이 즐기면 좋잖아요 네 같이 즐기면 좋잖아요 여러분 한분 더 즐기실 게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리방 하자는 거예요 다시 다시 오케이 시겜 가요 시겜 저요 그냥 일부러 저요 일부러 저요 일부러 저요 일부러 지세요 일부러 지세요 오케이 우리 담남린 들어오셔야 되니까 네 아주 갓겜이에요 아주 갓겜이에요 갑자기 통 아 게임 시작하니까 아 이런 아 그래요 오 계시네 그러면은 누가 튕기신 거예요? 마인기어님 마인기어님이 아 마인기어님이 튕기셨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힐러합니다 다 같이 즐겨보죠 네 다 같이 한번 이겨봐요 고위 트롤이라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죠 어 잠깐만 저 관전하게 갈게요 들어오실 분 들어올게요 하실 분 하실 분 들어와요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질겜이 질겜 음 질겜인데 응? 고위 트롤? 뭔 고위 트롤이야? 어? 저기 존댓말 존댓말로 존댓말로 해주세요 마인기어님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예 저기 싸우지 마시고 텔 아 텔포였던 게 아 그렇구나 아 이래서 그랬구나 양호떡님 하세요 네 싸우지 마세요 클린한 방송을 만들고 싶은 게 고스나리의 희망입니다 네 오케이 양호떡님 하시고 시작하세요 네 게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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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난 또 뭔가 있어 화이팅 깨시길 바랍니다 아니 저분 잘못 아 왜 왜 왜 왜 왜 나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네 싸우시면은 이제 어차피 이제 저기 개인 단체 카톡에다 두고 이따가 끝나고 나서 바로 규칙 올려놓을 거긴 한데 마인기어님은 서영채님이고 서영채님은 정보판을 아 아 그래요 음 망함 왜요 왜요 망했어요 왜 망한거야 저가 유일하게 킬 캐릭인데 아 맞다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 하하하하 괜찮아요 우리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힐러가 다 죽었어요 괜찮아 살아낼 수 있어요 괜찮아 살아낼 수 있어요 네 살아난 게 아니고 죽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힐러 없이 가자 가자 싸우지 않는 클린한 방송을 만들도록 많이 노력해줄게요 여러분들 지켜주셔야 고기나 해도 재밌습니다 싸우느라 매일 그렇구만 랭커 지인 짝갈리신 분으로 아는데 저분이나 친해지면 좋을걸요 아 그래요 뭐 질게임인데 뭐 까마귀가 오는데 근데 재방송이 안오셨는데 어떻게 아시지 재방송이 안오셨는데 어떻게 비일번호 치고 알아서 들어오셨지 모르겠네 고기나리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랭커도 아닌데 어떻게 아시고 들어오신거지 그게 의문이구만 그러니까 고기나의 방송을 보시는 것도 아닌데 부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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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나가지 마시고요 아 까마귀가 아니라 독실이 대충요 엠비베비님 고바 감사합니다 15 뭔 소리야 나는 고바에서 가시는 줄 알았다면 고바 15 외치려고 네 같은 판인데 악의 없이 잘 노리시던데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네 깨주세요 한 분 더 하실 분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들어갑니다 고스나리가 들어가면 이 게임 무조건 이깁니다 네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어 몇 분이 계시나요 15분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인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되고요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히든 캐릭터 고스나리가 나설 때가 왔습니다 네 히든 캐릭터입니다 예 히든케 고스나리가 왔습니다 이제 보이죠 고스나리가 보이죠 뭐 아웃사이더 가가지고 고스나리님 찾지 마시고 저기 개구리 가가지고 예 개구리 가가지고 고스나리님 하지 마시고 네 이번에는 깹니다 히든케 고스나리가 나왔어요 제가 앞자리 서죠 제가 힐러 첫번째 힐러 그 두번째 힐러 그 두번째 힐러는 뒤에 계속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미러스피님 가시죠 뭐야 뭐야 나 왜 죽은거야 나 왜 죽은거야 나 왜 죽은건지 모르겠어 나 왜 죽은건지 모르겠어 나 지금 왜 죽은건지 모르겠어 미러스피님 돌아가셨어 위험해 내가 먼저 살려야돼 갔죠 이게 바로 고스나리의 힘 힐러의 힘 그리고 여기 살리시면 다 살린겁니다 그리고 저는 뒤로 좋아요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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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살립니다 가시죠 힐키가 두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잠깐만 나 지금 이상한거 봤죠 나 나린님만 키란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나 지금 봤죠 나 지금 아우 잠깐만 나 좀비인줄 알았죠 양옥동님 낫죠 이게 바로 컨트롤 이게 바로 컨트롤 이게 바로 컨트롤 역시 힐러는 잘 맞아 초능력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의 상처를 취할 수 있는 자고움 아 자고움 아 그래요? 주무셔도 돼요 또 많이 하셨어요 곧 있으면 방송도 종료되는데 저 특별한인 30분도 안돼 웃기네 자야되요 단톡도 규칙도 다 만들어놔가지고 이따가 올릴거란 말이에요 랭교를 믿으세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오 죽을 뻔했어 지금 죽을 뻔했어 일부러 고키나리 킬 하시는 것 같은데 어 그러시면 안 돼요 유일한 힐러 유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힐러인데 그러니까 죽을 뻔 그러니까 탱커 아니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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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힐러 맞아요 힐러 맞아요 네 가시죠 랜 차량 자꾸 차량하지 마요 진짜 죽을 뻔했다 바로 샬립니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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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인이 나쁜게 아니에요 레인이 저를 픽한게 나쁜거지 응 나를 픽한거야 내놔 너랑은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준비 맞췄.. 빵떡떡 퇴근하셨네 그럴리가 오우 위험해 와우 친구들! 오지마! 오지마! 아 뚫어져 갈 수 있구나 열태분입니다 오오! 잠깐x3 괜히 뚫었어 오깨 됐다 참 아닌가? 왜요? 열태분 맞을 수도 있어 언젠가는 백분 언젠가는 천분 언젠가는 만분이 볼 수 있는 복지나니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엑소아의 제곱님은 제가 살려야돼 부업가님 잘 살리고 맞쨰 이게 바로 컨트롤! 이게 바로 컨트롤! 이게 바로 컨트롤! 오 깜짝이야 존 미져왔네 어 위험해 왜이렇게 빨라지 왜이렇게 빨라 어 뭐야 나 왜 죽었어 살려줘! 살려줘! 어 뭐야 위험해요 도망가요 도망가 무조건 도망가 무조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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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릴게요 걱정마세요 뭐야 뒤에 계시잖아 이쪽에 계시네 살리러 가신거죠? 다 살리러 가셨네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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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 안계시잖아 오케이 됐다 열쇠를 획득했습니다 넷 미더씨 만진거 아니에요 그렇지않아 넷 미더씨 만진거 아니에요 좋아좋아좋아좋아 깨고싶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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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판 가겠습니다 맞판 가겠습니다 역시 난 메딕이야 역시 난 메딕이야 제 아이디어인데 데드무비로 한시간 유튜브가 가는 데드무비로 만들어 볼까요 한번? 곧씨날 미쳐볼까요 한번? 오지말이죠 가능할거 같긴해 그동안 영상 다 치면 죽은게 더 많기 때문에 어? 한번 들어오셨다 해낭님 들어오셨네 저는 들어갈테니까 해낭님 나오세요 해낭님 같이해요 해낭님 저요 여기 있어요 곧씨날이 지금 투명 제가 방송인입니다 아니요 곧씨날이 들어갔어요 힐러 하시면 돼요 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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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니다 네 방송인입니다 곧씨날이 방송인입니다 근데 방송인입니다 근데 제 방송 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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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신지 누구세요? 누구세요? 네 누구에요? 누구에요? 가려서 말씀 좀 가려서 해주세요 제 방송에 들어오신게 아니면 어떻게 들어오신거지? 네 네 없어요 네 그니까 누구지? 아까 누구 강좌님인데 강좌님인데 지금 말고 따로 이야기 할거 아니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아아 근데 어떻게 알지? 네 이렇게 몰라요 저는 싸운건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뭐 아까 뭐 어떤것 때문에 그랬는지 네 네 네 일단 질게 마시구요 음 음 그런거 같네 그러면은 네 그런게 아니면은 모르죠 네 네 근데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난 그게 더 궁금해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오우 해낭님 한분은 지금 어그로 끌려고 첫번째에 계시는거죠? 아 진짜요? 흉간 좀비 흉간 좀비인줄 알고 울질했던거 봤습니다 제가 손종님 네 손종님 양호떡님 저거 봐도 아무리 봐도 군비같은데 나는 네 야어어 한번 돌아가셨고 한번 돌아가셨고 파이팅 오케이 겨우 잠잠했어 젠장 뭐야 다섯 자리 있어야 되는거야 아 좋구만 정리 그러면은 에픽 기오도 제로 아니야? 여섯명이서 하는거? 그쵸 에픽 기오도 제로 맞죠 이거 시간 오래 걸린다는 고스티나리 안자게 하려고 이걸 에픽 기오도 제로 보는거 아니에요? 흐흐흐흐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시안 힘이 좋아 하셨죠? 하지만 다시 하나씩 다른 버튼도 눌러주세요 굿 뭔가 대화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뭔 대화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해낭님 움직이시고요 1 운이 열렸습니다 대화를 볼 게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못 보겠어 띠용띠용띠용띠용 굿 야오 원래 6명이서 하는 걸 8명이서 하니까 금방금방 된다 음 굿 굿 아 이게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는 거구나 굿 굿 굿 굿 굿 아오케오케 다행이다 아아아아아아 까우지마면 되요 좋아좋아좋아 에픽표도 제로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 딱 다찾혀 나나나나 이거는 뭐야? 아아 굿 잘하시네 잘하시네 이거 뭐 파괴해야지 열리는거 아니야? 아니구나 그냥 열리는구나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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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들이 일직전으로 온다 일직전으로 저기 뜨면서 갈 수가 있구나 아 아 아 아 아 다 comfortable ız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야아아아 깰 수 있을지 충분히 깨죠 정신이 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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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보냈어 곧씨내가 졸린가봐요 아까 그렇게 잤는데 역시 평일에 피곤한거를 한 번에 몰아주자니까 몰아주자고 피곤이 안풀리는구만 야 군비들이 때없이 떼어지는 놈다 그냥 쇠거리로 오네 혜랑님은 가만히 계시네 어그로 끌려고 가만히 계시는건가? 춰고 그 없 루 루 루 루 루 루 루 이거도 뭐 업그레이드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하면 재밌겠다 야... 게임이 있네, 이포님 살려주시고, 좋아요 안돼! 두 분이 돌아가셨어! 오, 오케이 보안장치 3개 남았구요 해랑님은 계속 가만히 계시네 움직이세요, 해랑님 뭐야? 갑자기 순간이동 있어 순간이동 있어 어떻게 된거야? 뭐야? 뭐야? 가야겠다 뭐지? 갑자기 순간이동 맞았어 보자 어떻게 된건지 오, 순간이동 신기하다 스킬인가? 아 아 아 오 오 매지컬 좋다 야 매지컬 좋다 야 야 매지컬 좋네 야 매지컬 좋네 오 매지컬 엄청 매지컬 엄청 좋네요 야 로벤트 맨션 좋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죽은 애한테 가면 되니까 오 오 오 오 오 오 그렇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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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가 돌아가셨어 위험해 9초 8초 7 힐 길다 확실히 야 힐공격 총강이동도 오 좋은데 확실히 좋은데 안할 이유 없는데 게임 리네임 4 화이팅 게임 리네임님 화이팅 아 자엘이 없구나 자엘이 있는 애랑 같이 하면은 대박일텐데 뭐 체란님은 가만히 계셔도 저기 돌아가신 분 있으면은 그분한테 죽기쓰면 바로 그분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네 머리 좋다 야 근데 야 순간이동 대박이다 공간 공간이 어느정도 공간이 있어야지만 순간이동 된다 그런게 아니고 그냥 바로 순간이동이 바로 되버리니까 그게 신기하다 아아 순간 있다 해도 가긴 가야되요 아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아아 근데 가만히 계시는데? 흠 음 아 지금도 해나님이 아니라 다른.. 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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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은 일부러 안하시는건가? 그건 아닐거 같은데 네 하고 계시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니까 그니까 또 예 근데 에피소드 제로가 확실히 길긴 길다 우스나이 방송가 방송이 강제 30분 연장될거 같은데 13분 계십시오 화이팅 이길 수 있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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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몇가지 있는거에요 스테이지가 스테이지가 벌써 6인데 더 있을거 같애 스테이지가 8까지 있나? 확실히 근데 움직이시긴 하셔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아니 뭐냐 안이 살리는거 같기도하고 마지막이 살리는거 같기도하고 모르겠다 콜라 좋다 한방인데 콜라님 돌아가셨다 이런 하지만 살아나지 위험해 아 자꾸 후쩍림 자꾸 좀비같애 좀비 헷갈리네 아무리 봐도 좀비같애 힛 위험해 어 피켓다 께겠는데 들어 왔다 됐다 좋아요 이제부터는 시작입니다 몸이 벌써 돌아가셨는데? 군비만 다 못찌르면 되는거 아닌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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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큰일날 뻔했어 이런 돌아가셨다 왜 에피소드 7 화이팅! 깰 수 있습니다 흠 충분히 깰 수 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네 하드모드일거 아냐 죽기 이리 떼어 랍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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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 우르 스탑 조리 남었네 예 에픽스루 0 하셔 가지고 못 끝내고 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하하하 잘하고 계십니다 이야 멋있죠 응원하고 계셔 지금 응원하실때가 아닌것 같긴하지만 미러시퀸님 화이팅! 마이님 화이팅! 마이님 화이팅! 으! 좀만 버티면 되요 좀만 버티면! 좀만 버티면 이길 수 있죠? 좀만 버티면 돼! 오 오케 깼죠 깼죠 좋아 나쁘지 않아요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다 독신가? 독시네 한상대 절차 아니 빡집중 아니라 챗이 없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이팅! 이길 수죠 이길 수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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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버려 전공사 퍼스트블러드 잡아버려요 네 어렵지 않아 퍼스트 블러드는 금방 잡을 수 있어 잘한다 오케이 살렸고 좋아 개랑님 살려야 돼 오케이 오케이 살려야 돼 오케이 뭐지? 왜 안 살리시는 거지? 오케이 살려 으어어어어 어어 못살려 죽었어 뒤로 퀸이 못살려 죽었네 살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탈아가면 살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직업을 뺏겼구나 아 직업을 뺏겼구나 못살리잖아 직업을 저거 먹고나서 살려야 되는거 아니야? 망했군요 망했어요? 직업을 먹으면 되잖아 직업을 먹으면 못먹는구나 아 그렇다 이제 깨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왓고 왔기도 하고 왓고 왔기도 하고 왓고 왔기도 하고 왓고 왔기도 하고 제발 깨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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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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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멋있는데 멋졌어요 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어요 아니 거의 끝날 때쯤에 팔로우를 하시다니 자 오늘도 2시까지 같이 이렇게 즐겨주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 네이버 블로그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팔로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유튜브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내일 또 만나요 잘자요 종고존젬 그쵸 재밌죠 요즈 힙합 예아 호떡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어요 잘자요 꼬바 오늘 팔로우해주시면 죄송합니다 이제 방송 마무리 할 거고요 잘자요 내일 또 봐요 꼬바 팔아파요 고맙습니다 팔로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그 쫙한 트러블 있었던 거는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저는 몰랐는데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꼬바 꼬바 내일 또 봐요 잘자요 통과 쟈 잘 shades remained »,하세요! childhood